안녕하세요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성경과 고대전쟁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대한제국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제국을 가져보기로 했지만 그 제국은 이름만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본질을 어느 민족보다도 잘 아는 민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나라를 가진 왕은 힘이 생기면 결국 제국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힘을 가진 나라의 왕은 다른 민족의 나라까지 소유해서 더 큰 나라의 왕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적 방법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보면 전쟁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족으로 갖추어지는데 장장 50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군인들이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죽여도 아무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힘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렸지만 아직 그들 민족이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급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숙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군대를 조직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국방과 안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기틀인 법과 군대를 가지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무엇보다도 용토가 필요했습니다 그 약속의 나라를 세우는데 마지막으로 필요한 영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용수화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 많은 전쟁 영웅들 가운데 여호수화만큼 위대한 전쟁 영웅도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용수화는 애굽에서 출애급한 후 히브리 민족이 아직 군대도 조직되기 전 아말렉과의 전투에 총사령관으로 출전해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여리고성 공성전과 아이성 공성전을 포함해 5년간 31개의 도시국가와의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 때문에 전쟁 영웅 여호수화가 왕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화가 왕의 등극 선언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화를 경애하며 원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만일 여호화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화를 섬기겠노라 여호수화가 수많은 전쟁을 한 이유는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5명이 100명의 적을 이기게 해주시고 100명이 1만 명의 적을 물리치게 해주시겠다는 국방 외교 안보가 염려 없는 나라입니다 여호수화는 수많은 전쟁 경험을 통해 전쟁의 달인이었기에 최상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화는 그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가장 행복한 개인이고 국민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전쟁만은 가장 인간적이기에 전쟁은 하나님 손을 벗어나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국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제국은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때문에 성경과 관련된 고대 전쟁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나라를 꿈꾸기 위함이고 거룩한 시민을 꿈꾸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꿈꾸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블랙웰 서점 4층 영국 옥스퍼드 시내 한가운데 1879년 문을 연 파란색 간판에 블랙웰이라는 아주 오래된 서점은 옥스퍼드의 명물 중의 명물입니다 블랙웰 서점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에는 700권의 책을 내놓고 팔았던 아주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옥스퍼드의 대학들과 함께 옥스퍼드 공식 관광 명소로까지 지정된 정말 유명한 서점입니다 그 서점 앞에는 언제나 학생들이 세워놓은 자전거들이 있는데 그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특히 블랙웰 서점은 구하기 힘든 전공 서적들을 많이 구비하고 있어 학생들과 학자들이 아주 좋아하고 저도 영국 유학 시절 즐겨 찾던 곳이었습니다 영국의 상점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블랙웰 서점의 입구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나 작은 입구를 통해 들어가 보면 그 규모는 실로 대단합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마력을 가진 정말 큰 서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서점의 구조는 지하 2층으로부터 지상 3층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생긴 다락방 같은 4층이 있습니다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 벽 쪽에는 작은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컵숍의 커피향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4층은 전체가 다 역사책만 있습니다 역사책들 중에 반은 전쟁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지요 영국의 육군 원수이자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버나드로 몽고메리 장군은 그의 역작 전쟁의 역사에서 인간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사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문명을 이룬 곳은 강을 활용하여 비옥한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비옥한 땅은 수많은 수확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비옥한 땅을 빼앗으려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학문이 없지만 특히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동물과 다른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전쟁입니다 심지어 TV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도 스스럼 없이 이건 전쟁이야 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전쟁은 역사를 통해서든 지금 우리 눈에 펼쳐지고 있지 않더라도 세상 어디에선가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전쟁이야기 초공과 전리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 어느 누가 어느 책이 감히 태초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가 기록된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책은 창세기 14장에 이르면서 어느새 벌써 전쟁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와 함께한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4장은 당시의 로 시작합니다 당시는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로시 많은 재산으로 인해 한 곳에 살지 못하고 각자 살고 싶은 곳을 정해 삶의 장소가 나뉜 바로 그 당시를 말합니다 당시에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요세프스는 그 당시를 아수르가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라고 말합니다 로시 선택한 땅인 소돔은 부유한 곳이었고 젊은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요단 지역은 소돔을 포함해 5개의 도시국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5개 도시국가의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수보임왕 세메벨, 벨라오 곧 소활왕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수르의 도시국가가 침략해 요단 지역의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것은 아수르 도시국가들의 힘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화려한 소돔 땅은 사실은 소돔인들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그들의 도시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한 겉모습만 알았던 것이고 실상 소돔과 고모라는 허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2년간 조공을 바치던 요단 지역 도시국가 왕들이 13년째 아수르 도시국가들을 무슨 이유에 있은지는 모르지만 결국 배신하게 이른 것입니다 장세기 14장 4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크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자 아수르 도시의 군대가 시리아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와중에 요단 지역 도시국가들이 사는 곳까지 공격해와 구덩이가 많은 곳 시띔골짜기 즉 염해의 진을 치고 소돔인들과의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장세기 14장 10절입니다 시띔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네 아수르 도시국가의 왕들은 시띔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전투장소로 택했는데 그들은 그곳 지형과 지물을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때문에 요단 지역들은 아수르 도시국가 왕들의 전술에 말려들어 많은 군인이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도시국가 4명의 왕들과 요단 지역 5명의 왕들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참여한 대규모 전쟁에서 아수르 도시국가 쪽이 승리합니다 요단 지역 쪽은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고 많은 주민까지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로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평소 훈련시켰던 사병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추격합니다 어두운 밤에 적들이 무기를 챙길 틈도 주지 않고 기습 공격으로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더 진격하여 다메색 호바까지 추격해 빼앗겼던 모든 것과 조카 로스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전쟁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매우 부드러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한편 아브라함은 야습까지도 가능하도록 종들을 훈련시킬 만큼 군사실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BC 2000년 야습과 기습이 아브라함의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이는 21세기에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술에 속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조카 로스를 구했으며 소도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도망이 사후의 골짜기 즉 왕의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의 제사작으로 일컫는 살렘왕 멸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멸기세댁이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멸기세댁에게 바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로 11조를 드린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전리품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레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소도망 입장에서는 되돌아온 백성의 목숨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소도망은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차지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려는 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품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명세하느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전쟁 이야기는 이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때문에 전쟁과 평화는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는 중요한 하도입니다 야습 작전 아브라함의 318명과 아덴만 작전 고대의 전쟁은 아침에 해가 뜨며 시작해서 저녁에 해가 지면 각자의 수경지로 돌아가 밤에는 잠을 자고 다음 날 해 뜨면 또 이어서 싸우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로마 시대까지의 고대 전쟁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해가 없는 밤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현대의 전쟁은 야간이건 새벽 미명이건 아무 때나 공격하는 쪽의 전략과 전술에 따라 전쟁의 시간이 정해지는 형태를 띕니다 태양이 비추지 않는 야간에도 얼마든지 전쟁이 가능하도록 전쟁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11년 1월 전쟁이 발발한 것도 아닌데 TV를 통해 우리나라 군인들이 펼치는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는 전쟁 용어를 접했고 21세기 이야기가 맞나 싶은 해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적하면 로마 역사상 최연소인 25세의 나이에 개선식을 올렸던 시대의 명장으로 마그누스 폼페이우스라는 존칭을 받았던 폼페이우스 장군이 생각납니다 BC 67년 당시 소아시아의 킬리키아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해적들은 그 수가 3만을 넘었고 2천 척 이상의 해적선을 소유하고 온갖 해적질을 일삼았었습니다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한 로마의 장수가 바로 폼페이우스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1년 국가 예산의 절반을 이 해적 소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만큼 해적은 국가적인 큰 문제였습니다 해적을 소탕한 폼페이우스는 이후 국가 영웅으로 대접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해적이 출몰했다니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인들이 군사 작전을 벌였다니 해아래 새 것이 없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우리 선원들을 구출하면서 펼친 작전 시간은 새벽 4시 58분 일출을 앞둔 어두운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새벽 4시 58분은 전술을 펼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밤에 불빛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을 아마 서양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 상대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등과 등을 맞대고 싸우면서도 적과 동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싸움 고수들에 관한 영화들을 꽤 많이 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웬만한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니라면 밤에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훈련에 관해서 고대 로마 군인들은 평소 훈련이 피만 흘리지 않았을 뿐 전쟁과 다르지 않았다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나는 훈련만이 야습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부르며 매우 여린 사람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318명의 종을 강한 군사로 훈련시켰던 사람이고 당시 아수르 4개 동맹도시와 요단지역 5개 동맹도시 간에 벌어진 큰 규모의 전쟁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로스를 야습을 통해 구해낸 사람이니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아군들을 구해오는 특수요원들의 활약을 그린 영화들을 보면 대개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고 관객들도 많은 감명을 받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를 구해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3호 주얼리호 선원들이 해적들의 손에서 구해지는 그 사건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표했던 것입니다 21세기 3호 주얼리호 선원들을 구해온 사건이나 아브라함의 조카 로스를 구해오는 사건은 모두 야습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야습은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에 감행했던 전략이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전쟁은 9개의 도시국가들이 참여한 매우 큰 규모의 전쟁이었고 이 전쟁에 개인이 사병을 데리고 참가해서 전략과 전술에 있어 속전속결과 야습을 택했다는 것은 전쟁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손에 땀이 흐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318명 요원들의 야습 전쟁 기록이 그 첫 단추인데 시작부터 블록버스터입니다 또 하나의 야습에 대한 고대 전쟁의 기록은 BC 4세기 알렉산드로스와 다레이오스 3세의 전쟁에서 등장합니다 이수스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에게 대패한 다레이오스 3세가 도망을 하자 알렉산드로스는 다레이오스 3세를 뒤쫓지 않고 일단 이집트로 내려가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레이오스 3세를 추격하는데 그때 페르시아 진영에서는 알렉산드로스가 야습을 할 것이라는 정보가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보는 1급 정보이기는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사작전에서 오고 간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페르시아 쪽에서는 이 군사작전의 결론을 알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야습이 전술로 거론되기는 했으나 알렉산드로스는 야습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승리를 훔치지 않겠다 알렉산드로스의 야습에 대비해 페르시아의 오만 대군은 밤새 횃불을 밝히고 알렉산드로스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그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대평원에 오만의 군사가 횃불로 밤을 낮처럼 밝히며 방패를 두들기며 소리를 지르면서 전의를 불태웠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화이팅을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새벽까지 알렉산드로스 군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운 페르시아 군인들이 피곤에 지쳐있을 무렵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페르시아 군이 진치고 있던 가오가멜라 평원에 2만 5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타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밤새 횃불을 들고 방패를 두들기느라 피곤에 지친 페르시아 군대를 가뿐하게 무찌르고 페르시아 제국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잠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을 꼬박 새우고 나서 새벽에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눈꽃풀과도 싸울 수 없을 지경인데요 적과의 전쟁 전에 자기 눈꽃풀과의 전쟁에서 이미 이 전쟁은 승패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한 다레이오스 3세는 또다시 도망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페르시아 내부의 사람에 의해 살해당하고 제국의 깃발은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드로스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첫 전쟁 아말렉 전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집트로 내려간 지 430년 만에 히브리 민족으로 결국 성취됩니다 추리우키 12장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처음 아브라함의 후손 70여 명이 이집트에 왔을 때 요셉의 가족들이라 불렀는데 430년 만에 숫자가 불어나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마침내 히브리 민족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 민족은 민족은 있었으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 36년간 민족은 있었으나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한민족 두 국가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는 성경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나온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지기 위해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경험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군대를 조직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후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지만 이 처음 전쟁은 히브리 민족에게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르비듐에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건 겁니다 그때 모세가 여우수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초반 요셉의 가족으로 살 때야 불편함이 없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에 등장하자 그때부터 히브리인들은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 민족에게 새로운 정치적 환경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추레웃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겁을 다스리더니 이집트 왕이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가 두려워하는 문제인 군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이 불어난 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대 조직을 만들만한 역량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국가 정책으로 히브리 민족의 인구 조절 정책을 실행합니다 히브리인들을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 이를 엄하게 시켜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즉 흑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살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 나일강에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냈으니 모세의 지도와의 출애굽은 했지만 어떤 조직이나 군사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전쟁은 당황스럽기 그지없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면서 간을 쓸어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뒤쫓아 오른 이집트의 군대가 병거들을 몰고 추격해왔던 것입니다 그 군인들과 병거가 홍해에 모두 수장당하고 이스라엘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자 모든 백성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왁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르레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리고 얼마 후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친 것입니다 아말렉은 고블리티스와 페트라에 거주하면서 고대 근동에서 호전적인 민족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건널 때는 이집트의 군대를 모두 수장시켜가며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이 장차 힘있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힘이 약할 때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을 처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오자 모세는 여우수와를 총사령관으로 삼아 군인들을 선별하게 하고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전쟁에 내보내는 모세나 노예 경험이 전부이지만 순종하고 전쟁에 나가는 여우수와 모두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골고 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상한 전쟁을 만들어갑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전략이고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래암의 남편인 후리 모세의 양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자 전쟁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출입기 1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도록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우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출이니라 칼로 싸운 여우수아 팔을 잡아주며 협력한 아론과 훌 그리고 배후에서 기도로 밀어준 모세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때문에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우수아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여 외우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암기하는 성경구절 가운데 이 구절을 넣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암기하라고 주신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우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승리 후 모세가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가장 인간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매우 특별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후 사울왕이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막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고대국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보라느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위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후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전리품 처리 과정에서 사울왕은 사무엘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나서서 말합니다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이때 아말렉 왕 아각이 위기인 줄 모르고 사무엘 앞에 줄고이 오며 말합니다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도다 이를 지켜본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리고는 사무엘이 길가래서 여우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버립니다 세월이 지나 페르시아 시대에도 이어지는데 아말렉이 후손 아각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스웨로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 시대까지 즉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이어지는 전쟁이 됩니다 특히 에스더 때의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위기로 몰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여리고성 공성전 전쟁사에서 가장 어메이징한 전쟁 전쟁사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은 뭐니뭐니 해도 공성전일 것입니다 즉 남이 살고 있는 성을 빼앗는 전쟁입니다 공성전은 다른 어떤 전쟁보다 아군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임진왜란 때의 3대 대첩인 진주대첩, 한산도대첩, 행주대첩 가운데 행주대첩은 성 안에 분여자들이 긴 치마를 잘라 짧게 만들어 있고 거기에 돌을 날라서 석전으로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혀 결국 대성을 거둡니다 이 전쟁인 기록에 남은 것을 보면 성 아래서의 방어가 성 밖에서의 공격보다는 이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사를 보면 공성전의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작가 호메르스의 일리아드를 영화로 만든 트로이를 보면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 성을 10년간이나 빼앗지 못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척하며 목마를 만드는 꾀를 내어 마침내 난궁불락의 트로이 성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트로이의 목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연합군에 아킬레우스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영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빼앗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어메이징한 고대 전쟁사의 공성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열이고성 공성전입니다 공성전은 주로 사다리를 동원한다든지 투석기를 가지고 성 안으로 무엇인가를 날려보낸다든지 아니면 성 안의 내부 사람을 회유해서 성 안에서 성문을 열게 한다든지 혹은 첩자를 거짓 투항시켜 성 안으로 들여보내게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공성전에서는 선발대가 거의 죽음을 각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 위에서 뜨거운 물이나 기름을 아래로 붓거나 화살을 쏘거나 최소한 돌멩이라도 던지기 때문에 성 바깥의 주변은 매우 위험한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선발대가 되어 성 주변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성을 도는 것은 이스라엘 쪽인데 정말 돌아버리는 쪽은 열이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그동안의 6일과는 달리 성을 7바퀴를 도니 성 안에 사람들은 패닉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지르니 성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소리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저희가 가끔 산속에서 성경통동을 하면서 몇백 명이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소리를 질러보는데 모든 사람이 의외로 많이 놀라는 것을 봅니다 겨우 몇백 명이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의 위력이 가히 상상초월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7일을 버티다가 힘을 모아 내뱉은 소리는 성을 무너뜨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소리도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우수하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외치라! 여우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열이고성 공성전은 어느 전쟁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술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우수하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열이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대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전술은 사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실행하기 곤란한 전술입니다 전쟁터에서 공격하려는 성 주변은 가장 위험한 곳이기에 그것을 돈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가장 도발적인 전술입니다 때문에 이 전술은 사관학교에서 가르치기 곤란한 전술일 것이고 배워도 실행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전술 중에 전술일 것입니다 역사를 바꾼 악기 전쟁 기도온 300과 자마 전투 전쟁사를 보면 전쟁에서 어떤 전투는 말 그대로 임팩트가 하나도 없는 전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전투는 역사가 바뀌는 중요한 전투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사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투들을 보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와 페르시아의 다레이오스 3세와의 전투인 이수수 전투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로마 군대에게 6만 명의 전사자와 8천 명의 포로라는 치욕을 안겨준 칸나의 전투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물리치고 스키피오를 로마의 영웅으로 만들게 한 자마 전투 그리고 로마의 윌리우스 카이사르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알레시아 공방전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전투 중 BC 202년에 있었던 자마 전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로마 역사에서 120년 동안 3차에 걸쳐 치러진 포에니 전쟁은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BC 218년에서 201년에 있었던 제2차 포에니 전쟁은 누가 뭐래도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주인공입니다 한겨울에 스페인으로부터 출발해 4만 명의 용병들과 코키리떼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와 로마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며 16년간 로마를 벌벌 떨게 만든 인물이 바로 한니발입니다 한니발 때문에 16년 동안 로마의 군인들과 장수들이 수도 없이 죽어 나갔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정기 때 일본 순사가 왔다라고 하면 우는 아이도 울음을 거쳤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문 밖에 한니발이 왔다라고 하면 우는 아이가 울음을 멈추었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16년 동안 한니발은 로마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협적인 한니발에게 도전장을 내민 로마의 장수가 한 명 등장했는데 그는 한니발보다 12살이나 어린 스키피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한니발을 로마로부터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한니발의 본거지 스페인과 한니발의 본토 카르타고로 진격해가서 그곳을 초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카르타고는 로마에 있는 한니발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니발과 스키피오가 카르타고의 자마라는 곳에서 맞붙게 되는데 이 전투의 승자가 스키피오가 되므로 제2차 포위니 전쟁의 최후 승자가 로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마 전투는 누가 뭐래도 역사적인 전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5만 병사와 카르타고의 4만 병사가 격돌한 45세의 한니발과 33세의 스키피오가 맞붙은 자마 전투에서의 양측의 전략과 전술은 지금도 사관학교에서 가르칠 정도로 놀라운 전쟁 기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악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니발 하면 코끼리가 생각날 정도로 한니발과 코끼리는 함께 위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마 전투에서도 코끼리가 등장합니다 물론 한니발 쪽에서요 지금으로 치면 코끼리는 괴력의 전차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스키피오가 그 코끼리를 오히려 역용했습니다 드디어 양측이 마주보고 줄을 맞추어 서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의 80마리의 코끼리가 먼저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드는 코끼리 때에서 로마 병사들이 몇 걸음 옆으로 줄을 살짝 옮겨 코끼리를 피한 것입니다 코끼리가 달려들고 카르타고의 병사들이 연이어 공격을 퍼부할 계획이었는데 코끼리가 자리를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일단 달리면 멈추지를 못하는 코끼리들을 멈추게 하려고 카르타고의 코끼리 무리는 군인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며 투창을 던져 코끼리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코끼리들이 미처 날뛰며 전선에서 완전히 탈락해버리고 카르타고는 계획했던 어떤 전략과 전술도 펼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자마 전쟁터가 스키피오의 무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한니발의 코끼리는 로마에서는 가장 위력적인 존재였으나 한니발의 본국 카르타고에서는 가장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괴물전차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말미암아 스키피오는 로마 원로운으로부터 아프리카를 제압한 자라는 존칭을 얻어 스키피오 아프리카 누수로 불리게 됩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전차 경주를 하면서 장래 아나운서가 스키피오 아프리카 누수를 기념하며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 누수에 대한 로마인들의 경외심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코끼리들을 화나게 한 것이 바로 무서운 악기들이었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해봐도 참 흥미롭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도 일사후퇴 때 중군군들도 꽹과리를 들고 공격해왔다고 하지요 고대의 전쟁 중 악기와 관련된 전쟁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로 기도원과 삼백용사들이 밤에 야습을 통해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대군들과 전투를 벌이면서 등장하는 악기 즉 나팔입니다 그 전술을 보면 밤에 몰래 적전에 들어가서 기도원이 신호로 나팔을 불면 동시에 삼백명이 항아리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부는 전쟁을 지르는 것입니다 기도원 삼백용사가 상대했던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군인들의 숫자가 메뚜기의 중다함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그 많은 적들을 겨우 삼백명 데리고 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 상황에서 기도원은 삼백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포를 감추게 하고 난 후 신호와 동시에 항아리를 부수며 소리치게 합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삼백명이 나팔을 불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타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결에 놀라고 정신이 없는데 대낮 같은 횃불과 항아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삼백명 장정의 목소리가 귀전을 때리니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전투를 무의식 중에 치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정신이 번쩍 뜨는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0년간 전쟁 리뷰 성경 사사시대 저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나름대로 수많은 책을 읽어 지식을 쌓는데 노력했는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전쟁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한 명의 지식인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갈대상자에서 애국 궁지에게 발견된 이래 40세가 될 때까지 애국 궁정에서 제왕학을 공부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인 모세도 전쟁에 직접 출정해 전쟁사에 그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모세의 전쟁 기록에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와 바산이라는 나라들을 물리친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야 말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그러나 시온 왕이 이스라엘이 자기 용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무주르고 그 땅을 아루논에서부터 야뽀까지 점령합니다 이후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애들에 의해서 싸우려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러자 모세는 바산 왕 옥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이후 여호수하는 요단강 서편에서 5년간 31개 나라를 공격해 모두 승리를 거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와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돈 눈쪽 곧 아루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처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말이 그렇지 5년간 31개 도시국가에 쳐들어가 모두 승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단 한 건의 방어존도 없이 모두 공격형 전쟁에서 말입니다 이후 다윗의 전쟁 기록은 역대상 18장 19장 20장 이렇게 3장에 걸쳐 전쟁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잠시 뒤로 미루고 사사시대의 전쟁 기록들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사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이자 동시에 전쟁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세와 여호수와의 전쟁과 사사시대의 전쟁은 차원이 다른 전쟁이기는 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와의 전쟁은 당시 우상을 섬기는 가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자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 안에 들어가 살면서 모세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웃 나라의 침략의 형태를 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극률이 여기시며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전쟁에 나가 승리케 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300여 년의 사사시대의 사사들과 그들의 전쟁 기록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힌 메소포타미아와 맞서 싸워 승리한 온예리엘 모하방 에글론을 죽인 에훗 블레셋의 공격에 맞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 시스라의 공격에 맞서 바락과 함께 싸워 승리한 여사사 드보라 300명의 용사를 선발해 야스보로 미디안의 13만 5천명을 물리친 기도원 그리고 돌라와 야일 암몬의 공격에 맞서 싸워 승리한 입다 뒤를 이어 입산, 엘론, 압돈, 블레셋의 공격에 맞서 싸워 승리한 삼손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뒤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전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울의 전쟁 기록을 보면 아람, 모합, 암몬, 아말렉, 에돔, 블레셋, 베니게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나이 80세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른 길보아산에서 그의 아들들이 모두 전사했고 그도 그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은 뒤 사살로 삶을 끝낸 기록을 남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잡습니다 결국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습니다 이때 사울이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합니다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한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지만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못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자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바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3천년간 전쟁 검색어 1위 다윗과 골리앗 오늘날도 스포츠 중견을 통해 가끔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네요 서로 적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쪽의 힘이 다른 쪽에 비해 월등하게 강하다는 표현이죠 다윗이 유명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골리앗은 다윗에게 진가닥에 3천년 동안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왁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레색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은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어 물매로 던져 불레색 사람 골리앗의 이마를 칩니다 그러자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세상에는 많은 싸움과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회자되는 싸움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그 싸움은 임팩트가 있었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략과 전술이 상대의 허를 찌른 것이었고 다윗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 승리를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전쟁에 대한 명쾌한 정의가 그의 승리의 요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인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쉬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사실 핵심으로 들어가면 그 이유가 바로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쟁의 무기들도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군이 전쟁에 투입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너무나도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다윗이 제국보다 제사장 나라를 선택하여 오늘날까지도 지구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유명한 것처럼 다윗의 전쟁에 대한 생각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비시 천년 다윗은 목동에서 시작하여 당대에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고 수많은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 군사천자였습니다 다윗이 권리학과 싸울 기회를 주기 원하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나라를 발전시켜 부강한 나라가 되자 주변 나라들이 스스로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단번에 알 수 있는 한 가지 기록은 그의 국민들 가운데 군대에 나갈 만한 군인의 숫자가 130만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BC 8세기 세계 대제국을 만든 아수르의 주력군대가 18만 5천명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군대를 조직해 제국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오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만큼 월등한 전쟁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면 언제든지 지지 않는 상승장군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요아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소년 시절 골리아스를 이긴 후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자신의 전략과 전술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과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지식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요아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요아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바이킹 슬기돌이 비키의 패니키아 혹시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슬기돌이 비키라는 만화였는데 바이킹 대장 아빠와 지혜로운 어린 아들 비키 그리고 엉뚱하고 재미있는 좌충우돌 선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비키비키비키는 바다의 아들 이렇게 시작하는 주제가였던 것이 기억이랍니다 그러면서 바이킹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두로라는 도시국가를 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두로를 티루스 혹은 티레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국가들이 언급되는데 우리가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들 중에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트, 테베를 이해하듯이 두로와 시돈, 베리토스, 비블로스 등은 모두 페니키아의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BC 2000년경부터 지중해 동쪽 레바논의 티루스에 정착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여러 도시국가들을 건설하며 살았는데 그들의 기원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BC 1000년부터 이후 1000년 동안 지중해를 호수삼아 그 주변 지역의 무역을 지배하다시피 한 나라입니다 이후 고대 로마가 지중해를 호수로 삼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는 제2의 페니키아였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BC 1000년경은 페니키아가 가장 번성할 때였는데 그때 페니키아의 왕 히람은 성경에 다윗과 솔로몬 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냄에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열한기상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 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페니키아인은 역사상 가장 과감한 해상활동을 벌인 민족입니다 야간 항해와 원양 항해를 처음 시도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지중해 인근의 고대인들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해서 감히 갈 수 없는 곳이라 두려워했던 헤라클레스의 기둥 오늘날 지브롤터 해업을 넘어 항해를 감행할 만큼 거침없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헤라클레스 기둥을 넘어 무역에 나선 것은 바로 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오빌이라는 곳까지 가서 금을 가져왔는데 오빌은 지금의 인도를 잃겄습니다 또한 페니키아인은 지중해로부터 아프리카, 잉글랜드까지 무역활동을 활발하게 벌였고 모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대규모의 식민지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건설한 식민지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오늘날 아프리카의 튜니지인 고대의 카르타구입니다 카르타구와 로마의 3차에 걸친 120년간의 전쟁을 역사는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니발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출발제로 삼았던 스페인도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습니다 또한 페니키아인은 대규모 국제교육을 위해 문자를 만든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대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장사에 능한 민족이 대부분 글자와 숫자에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들도 그들의 자녀에게 글자와 숫자를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글과 숫자에 능했던 유대인과 그리스인은 나라가 망했을 때에도 어디에서든지 직장을 새로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은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로마 제국대 로마 가정에서 가장 선호하는 가정교사 1순위가 바로 그리스인들이었고 장사와 무역에 종사하는 로마 부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매니저 1순위는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인은 그들의 무역에 유용하게 이집트의 문자를 변형시켜 사용했는데 후에 이 문자는 고대 그리스로 유입되어 결국 알파벳으로 발전합니다 성경은 페니키아를 베니게라고 음역하고 있습니다 베니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었고 이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매우 우호적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뒤 북이스라엘의 오무리왕 시대에는 두 나라가 왕자와 공주를 결혼시키는 국제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두로 피시천년 성경은 다윗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대 즉 황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게 되자 사울시대만 해도 전쟁을 일삼던 페니키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화해 모두가 꼽힙니다 특히 이 시기 페니키아도 히라미 왕으로 있을 때이고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여부수족으로부터 빼앗은 사건은 고대 근동의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난에 머문 지 400년이나 예루살렘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에서 살던 여부수족이 겨우 다윗의 부하 600명에 의해 하루아침에 성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성을 기반으로 다윗의 힘이 점점 강성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왕 다시 말해 페니키아의 대표 도시국가인 티루스의 왕 히라미 자기 나라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들의 최고 기술자들인 목수와 석수들을 다윗 왕에게 보내 다윗의 궁전을 짓도록 큰 선물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입니다 두로왕 히라미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냄에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이때 히라미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바친 물품들과 전문가 파괴는 실로 대단한 조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자신의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되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향하여져서 소원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법괴를 더 이상 옮겨다니게 하지 않고 정해진 한 곳에 모셔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다윗 집안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것을 선물로 주시고 성전 건축은 오히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얼마나 다윗을 견제하고 괴롭혔는지를 기억한다면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 바치려는 소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다윗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계속 이어가게 약속하신 것이지요 다윗은 자기 당대에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아들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성전 설계도와 건축 자제를 준비하여 솔로몬에게 건네주고 또 거기에 더해 개인적으로 오비레금 3천 달란트를 성전 건축을 위해 남겼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비레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라 그러자 다윗의 측근들도 성전 건축을 위해 오비레금 5천 달란트를 권금했습니다 역대상 2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집화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만 달리 은 1만 달란트와 녷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여기서 오비레금이란 인도의 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어느 나라도 헤라클레스 기둥을 넘어 항해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피니키아인이 인도까지 항해에 가서 금을 가져와 다윗에게 팔았던지 바쳤던지 어쨌든 거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시대의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은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피니키아와 본격적인 국제무역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열한기상 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엘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냄해 그들이 오비레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는 솔로몬이 엘시온 개벨 즉 홍해 북동쪽 끝단 지금의 아카바만에 있는 항구도시에서 상선들을 만들자 피니키아의 왕 히람이 자기 수하에 노련한 베테랑 선원들을 보내 솔로몬이 만든 상선에 솔로몬의 선원들을 도와 함께 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선들이 오빌 지방 즉 지금의 인도까지 가서 금 420달란트를 실어와 솔로몬에게 바쳤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BC 천년 즈음에 피니키아의 선원들이 솔로몬 왕을 위해 원거리 교역을 맡아서 해주고 있었으며 인도까지 가서 금 420달란트를 안전하게 수송해 왔다는 것인데 금 420달란트는 현재 단위로 환산하면 13톤이며 요즘 시세로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부는 상상을 졸업합니다 아버지 다위수로부터도 어마어마한 흑자재정의 나라를 물려받은 데다 국제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온 나라의 금이 넘쳤으며 은은 돌 취급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비요원들은 온몸을 가리는 큰 금방패를 들고 있던 사람이 200명이고 작은 금방패를 들고 있던 사람이 300명 도합 500명이었습니다 방패는 온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금방패를 들고 경호를 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작은 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은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이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부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뒤 남유다의 부는 솔로몬의 금방패들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 이집트가 가져가고 북이스라엘의 부는 아수르로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 후 바벨론이 이집트와 아수르를 점령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부가 바벨론으로 넘어갔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는 페르시아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황금의 제국으로까지 불리게 된 것이고 이것이 헬라로 또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제국들의 부가 오로지 이스라엘에서만 넘어갔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국의 전쟁들과 부의 이동의 한 예가 이루어했다는 것을 알고 성경과 고대 전쟁사의 흐름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가져간 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가 이집트와 아수르에게 바치거나 빼앗겼던 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빼앗기고도 바벨론이 가져갈 것이 또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열한기와 2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갈대야 사람이 또 여화의 성전의 두 노트 기둥과 받침들과 여화의 성전의 노트 바다를 깨뜨려 그 노트를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대에서는 모든 노트 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화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열여덟 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세 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다시 페니키아의 두로왕 히람으로 돌아가면 히람은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중요한 부분인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어 바쳤으며 성전 공사가 끝날 때까지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상 7장 40절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화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이렇게 다육과 솔로몬 시대의 해상도시 페니키아는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이 지냈습니다 솔로몬은 국제무역을 위해 페니키아의 월등한 해상력이 필요했고 페니키아는 그들의 해상력을 가지고 여러 나라와 거래하는 데 있어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VVIP 고객이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던 것입니다 정략결혼 북이스라엘 왕자와 페니키아 공주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다육과 솔로몬 시절 우호적인 관계를 유대하던 페니키아는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가 되자 경제와 국방에 있어 남유다 두 집화보다 다섯배 강한 북이스라엘 열 집화와 관계를 돈독하게 이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간 7분의 왕조가 바뀌고 19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그 중 주목할 만한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왕이 바로 오무리 왕조를 연 오무리 왕입니다 오무리는 매우 유능한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을 튼튼히 하며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룬왕이었습니다 열한기상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린이라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업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업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무리의 행적 가운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의 아들 아합과 당시의 경제대국 두로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결혼시킨 일입니다 솔로몬 시대 국제정치에 꽂힌 정략 결혼이 오무리 왕조에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국경을 넘는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결혼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해상 경제대국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은 구약성경에서 악명높은 여성으로 유명합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로 시집오면서 자기 나라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뜨리려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퍼뜨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얼마 안가서 나라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갈멜산 전투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과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은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맞서 싸운 곳입니다 물론 850명의 뒤에는 든든한 배경으로 이세벨이 버티고 있었지요 일은 매우 심각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내용은 칼이나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쪽으로 나누어 어느 한쪽이 참신인지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지에 따라 결정하고 진쪽은 목숨을 내놓기로 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 이 전쟁의 참관인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선제 공격은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총 850명이 나서서 그들의 온갖 종교 행위를 다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열한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아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아는 단 주변까지 물을 흥건하게 부어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단 주변의 물까지 완전하게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임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서 인간들에게 스스로를 증명하셔야 할 만큼 우상에 빠진 인간들이 완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어쨌든 이 전쟁은 엘리아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엘리아가 참관하고 있던 백성에게 말합니다 바할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자 백성이 바할 선지자들을 잡습니다 엘리아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에 대해 전해드린 이세벨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도리어 엘리아를 죽이겠다고 더 사납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어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할 수 없이 엘리아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해야 했고 지친 엘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보호하셔야 했습니다 열한기상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뎁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피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은 죽는 날까지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퍼뜨렸고 그녀의 딸 아달리아를 남유다에 시집보내 남유다까지 바알과 아세라로 뒤덮으려 했었습니다 역대하 2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여 오무리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압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여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고향을 그들의 죄로 인해 그냥 놔두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두루 전쟁 노예무역과 알렉산드로스 아압왕과 이세벨이 죽은 후 B18세기 여로보암 미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에 있어 최고로 본성한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이란 의뢰 그렇듯이 오히려 양극화가 극에 달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처럼 달랐습니다 또한 두루는 노예무역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고 노예무역은 그들의 부를 최고조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암호수 선지자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화두인 정의와 가장 고상한 수준의 화두인 공의를 말하며 특히 노예무역을 언급하며 두루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암호수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왁께서 이어가치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루성의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릅니다 어느 회사가 망할 것이다 혹은 어느 재벌이 망할 것이다 라고만 해도 사회적 파장이 장난이 아닐 텐데 당시에 가장 부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암호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까지 두루의 멸망을 예언했으나 두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처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스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루지질지어다 두루가 황무아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두루가 얼마나 부자였기에 스스로 신이라고까지 하며 교만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반과 같습니다 당시 여러 섬들을 왕래하며 무역을 하여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된 두루는 상상초월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배를 만들면서 최고급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레바론의 백향목으로 배에 돛대를 만들었으며 파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어 저었으며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가판을 꾸몄다고 합니다 또한 이집트산 옷감으로 돛을 만들고 최고급 차이를 만들었으며 시돈과 아루아세 가장 힘센 사람들을 배사공으로 부리며 살았습니다 에스겔 2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론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파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 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아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도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28세기 아무소와 이사야 그리고 빛이 6세기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도로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도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도로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도로가 부자였고 강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4세기 도로는 알렉산드로스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고 알렉산드로스의 도로 전쟁은 모든 전쟁사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전쟁 영웅 한미발 페니키아가 세운 식민지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곳은 바로 오늘날의 쥐니지에 위치한 카르타고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광대한 지역과 아프리카 서해안 등도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이후 카르타고는 식민 모국인 페니키아보다 더 강대한 나라로 발전하게 되어 서부지중의 전역을 통제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고 결국 로마와 지중해 재해권을 놓고 120년간 전쟁까지 하게 됩니다 카르타고와 로마 사이에 3차에 걸친 120년간 벌였던 전쟁을 역사는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육상국가였던 로마가 해상강국 한타고와 싸워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 차례 모두 로마의 승리였습니다 세 차례 전쟁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전쟁은 제2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의 패배로 페니키아의 또 다른 식민지인 스페인으로 삶의 본거지를 옮긴 한니발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로마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며 키웠던 것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원인이 됐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의 패배를 책임지고 한니발의 아버지는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들의 식민지인 스페인으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어린 시절을 스페인에서 자란 한니발은 그곳에서 전쟁의 불씨를 키워 스페인에서부터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진격해간 것입니다 로마로 쳐들어간 한니발은 이후 16년간 로마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로마를 벌벌 떨게 만든 역사상 복이 드문 장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 로마에서 한니발에 대적할 만한 장수가 나타나 제2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는 로마의 승리로 끝났지만 한니발의 명성은 오늘날까지도 어느 장수 못지않습니다 포에니 전쟁과 한니발 이야기는 로마 제국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고대 전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수 5명을 꼽으라면 보편적으로 알렉산드로스, 피로스, 한니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윌리우스, 카이사르가 뽑힐 것입니다 그리고 두 명을 뽑으라 해도 한니발은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유명한 카르타고의 전쟁 영웅 전쟁의 달인 한니발이 성경에 등장하는 두루와시돈의 공주 이세벨의 후예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아수르 520년간의 전쟁기록 헤로도토스의 증언에 의하면 고대의 아수르라는 나라는 520년간이나 상아시아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아수르 중심으로 고대 근동의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떻게 500년 이상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BC 2000년경 바벨론 지역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변에 아수르 다른 도시에 정착하면서 갈라와 느니에와 같은 도시국가들을 세우며 나라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BC 1800년경에 아수르는 바벨론의 함모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함모라비 왕 때에는 서쪽으로 지중해 해안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아수르는 아시르 나시르팔 2세 왕 때부터 무자비한 정복 전쟁을 시작해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받으며 정복한 나라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르 나시르팔 2세의 아들 살만했을 3세는 매년 동서남북으로 정복 전쟁을 떠났으며 정복한 나라에는 경제적 수탈을 굴복을 거부한 나라에는 잔인한 군사적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아수르는 BC 609년 바벨론에 의해 르누웨가 함락될 때까지 수많은 전쟁을 벌여 고대 근동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아수르는 철기시대의 최초의 거대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BC 10세기에는 이미 궁수와 창병을 갖춘 기병을 이용했으며 그들의 주력부대는 놀랍게도 전차부대였습니다 아수르의 아시르 나시르팔 부조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전쟁에는 전차부대가 선봉에 투입되었고 전차부대가 남긴 것은 다른 무대가 깨끗하게 청소하는 형태의 전쟁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일정기간 군 복무를 해야 했고 부자들은 군 복무를 돈으로 대신하거나 노예들을 대신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보병은 창병, 궁수, 돌팔매병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창병은 무거운 쇠비를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티글랏 빌레스 3세는 돌팔매병을 이용한 최초의 아수르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한기와 15장 19절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화해비 은천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돌팔매병에 대한 기록은 티글랏 빌레셀 3세보다 훨씬 앞섭니다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에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칼을 쓸 줄 아는 군인이 2만6천명이고 물매로 돌을 던지는 왼순잡이 군인들이 700명이었습니다 그 700명은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없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그 성업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6천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런데 물매로 유명한 사람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지파에서 나타났습니다 피시 천년대에 블레셋의 거인 골리아스를 물리친 다윗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야습도 그렇고 돌팔매병도 그렇고 세계 고대 전쟁사의 신기록들은 사실 모두 성경기록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수르는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사마리아인들을 만들었고 남유다를 침공했다가 군인들이 모두 죽어 예루살렘 공성전은 실패한 전쟁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온 기록들도 있습니다 바로 아하방 때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 북이스라엘의 아왕이 영웅적으로 버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셀 3세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에 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티글랏 빌레셀 3세는 아수르 역사에서 진정한 아수르 제국의 창시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 가운데 아수르와 가까운 나라들을 속주로 통합시켰고 아수르에서 지정학적으로 먼 나라들은 아수르의 감독 아래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라는 것이 각 나라의 민족주의를 말살하기 위해 대량 이주 정책을 펼치며 혼혈적을 탄생시켜 그곳에서 아수르의 감독 아래 시행되는 자치였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이후 북이스라엘이 혼혈 사마리아인으로 혈통이 변질됩니다 이것이 아수르가 원했던 세계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자신의 나라 즉 본국의 이익을 위해 속주의 국민들의 불행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실행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혼혈적을 만드는 일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틸랏 벨레셀 3세는 두루와 시돌의 페니키아 해안까지 침략해 갔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문하엠이었습니다 문하엠은 아람 다메색의 왕 르신과 함께 일단 틸랏 벨레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고 봉신이 되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 문하엠과 아람 다메색의 왕 르신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색 두 나라는 남유다를 끌어들여 삼국 동맹을 맺어 세 나라가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자는 뜻을 남유다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 예민한 국제정세 속에서 결정을 해야 할 때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아하스는 이때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이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바할과 아세라를 삼기며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유다의 친아수르 정책은 옳지 않다 형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 도움까지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이 아닌 친하나님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는 요지의 조언을 아하스 왕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남유다가 삼국 동맹을 거부하고 친아수르를 표방하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색 연합군은 아수르에 대항하는 것보다 앞서 오히려 남유다를 먼저 치기로 약조를 합니다 열한계하 16장 5절입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남유다는 일단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국의 1차 공격에 대한 방어는 겨우 성공합니다 그럼에도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티를랏 빌레셋 3세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색 연합국이 쳐들어올 것이 두려우니 자기를 도와달라는 굴욕적인 편지와 조공을 보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티를랏 빌레셋 3세에게 사자를 보내 아릅니다 나는 왕의 신부교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차와 군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아하스가 편지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말이 예물이지 이것은 뇌물이자 동시에 조공이었습니다 전쟁은 애들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명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쳐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전쟁도 명분 없이 마구 선제 공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남유다 아하스 왕의 편지는 아수르에게 전쟁의 명분을 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약한 남유다를 괴롭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색 연합국 두 나라를 자기네들이 와서 형님의 이름으로 혼내주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티글랏 빌레셀 3세는 북이스라엘 영토를 사마리아 지역 내로 축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아람 다메색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량으로 이주시켜 혼혈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티글랏 빌레셀 3세의 뒤를 이은 살만 에셀 5세 때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자 결국 사마리아 성으로 쳐들어와 3년간 포위전을 펼치다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합니다 열한기야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 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볼과 메데 사람의 여러 고울에 두었더라 아수르 비문에는 살만 에셀 5세의 뒤를 이은 사로곤 2세 때에 다른 점령지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거주지를 옮겨 사마리아인들과 혈통을 섞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3년간이나 포위했다가 함락시켰다는 것은 이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18개월간 포위했다가 함락했다는 기록과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공성전이 얼마나 힘든 전쟁인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성전은 이렇게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아수르의 전략과 전술 아수르 이전에도 나름대로 작은 규모의 제국들이 역사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제국의 시작은 아수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는 어떻게 제국을 이뤘을까요? 어떤 전략과 전술을 구사했기에 인류 최초의 제국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수르는 앞서 언급했지만 철기 문화를 발전시켜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고 예리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선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차부대와 기병은 너무나도 무섭고 위력적이었으며 돌팔매병의 활동을 그린 부조는 지금 보아도 섬뜩합니다 아수르 군대는 50명이나 10명 단위로 나뉘어져 있었고 매 전쟁마다 군인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군인들의 사기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수르 군인들은 여러 유형의 지역사람들로 구성된 뛰어난 전사들이었고 그들의 수병들,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들은 가벼운 보투들을 타고 늪지로 진격해가서 갈대 사이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적을 찾아 적의 은신처에 불을 지르는 공격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또한 전차부대를 수송하는 큰 배도 있었는데 해군들은 배에 노를 접거나 미리 강 건너편에 가서 밧줄로 배를 잡아당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물에 젖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고 공병대는 작은 강을 건널 때에 부교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특히 공성전 때 포위 공격에서 많은 승리를 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포위 귀법을 사용했는데 돌격, 성벽과 성문 부수기, 사다리 타고 오르기, 땅굴 파기, 그리고 심리전에 매우 능했습니다 심리전은 성경에도 나오는데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아 왕과 예루살렘 군인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통역도 두지 않고 직접 유다 언어로 항복을 강요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이는 고대 전쟁사에서 심리전에 좋은 본보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군인들에게 직접 남유다 말로 말합니다 열한기와 1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아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개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니라마는 히스기아가 그들의 산당들과 재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근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이천마리를 줄이라 랍삭의 이 말은 예루살렘 상한의 군인들과 백성을 너무나도 두렵게 하는 것이었고 이런 심리전은 의외로 전쟁에서 큰 효과를 거둔 적이 많습니다 결국 랍삭의 이 심리전으로 인해 예루살렘 상한의 군인들과 백성이 크게 동요하자 히스기아가 결단을 내려 배우수로 갈아입고 성전 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의 포위 공격 방법이 발달됨에 따라 고대 근동 각 나라들의 요새 건축이 크게 발전되었다는 사실이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많은 성도 대부분 요새 건축물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보면 요새 건축은 무엇보다 전쟁을 염두에 둔 생존을 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요새 건축술이 발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위 공격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요새의 물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PC 710년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서 버티기 위해 히스기아 왕이 물을 확보했던 것은 놀라운 통찰력으로 평가받습니다 히스기아는 그때 뛰어난 공학의 힘을 빌려 단단한 바위를 뚫고 520미터에 달하는 지하수로를 파서 예루살렘 성 내부의 저수장으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또한 히스기아는 기름과 술과 곡식의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 대비한 요새 건축의 발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대야 3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히스기아가 사레리비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운운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아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위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투가 있었던 무기 또는 요새 건축의 백미를 보여줍니다 BC 1900년에 세워진 무기 또 성벽은 두께가 2미터였고 돌출부와 벽감이 있는 곳은 성벽의 폭이 5.4미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바깥쪽 벽의 아랫부분은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메디아와 힘을 합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무자비한 전쟁을 그치지 않았고 600년 가까이 늘 승리만을 거듭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은 1846년 영국의 고고학자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아수르 유적을 발견하기까지 과연 아수르 제국이 역사에 존재했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어떤 유적도 없었습니다 왕국은 불타버렸고 나훔의 예언대로 아수르의 수도 르네웨이를 티그리스 강의 토사가 2000년 이상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훔 1장 8절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수르의 사마리아 점령 아수르 제국을 비중있게 다루는 이유는 아수르와 성경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방시켰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왔다가 그들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몰살되면서 퇴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아수르의 사마리아 성 공성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왕위에 오른지 12년째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이 9년째 왕위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아수르의 살만했을 오세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오자 호세아 왕은 저항하지 않고 바로 항복하며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열한기야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의 세례에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러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터라 아수르에까지 조공을 바치는 것은 매우 힘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처음 몇 년은 이집트와 아수르의 조공을 보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에는 계속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에 보내던 조공은 중단해버렸습니다 열한기야 17장 4절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전쟁사에서 보면 전후 강화조약의 체결이 전쟁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화조약을 어길 시 대개 곧바로 전쟁이 재개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아수르는 곧바로 다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손하기에 넣고 마침내 사마리아를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열한기야 17장 5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 쌌더라 대개 전쟁은 주변부를 공략하고 마지막에 수도를 포위하다가 합락시키는 것이 상례입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공성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전차를 앞서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도 사마리아성 공성전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성전은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길게는 몇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성 공성전도 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물자와 인력을 투입한 전쟁이 공성전이기 때문에 공성전을 치른 군인들은 합락시킨 성안에 들어가면 포악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마리아성이 함락되므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납니다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성이 함락되던 해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사르곤 2세는 티글랏 빌레셀 3세가 주창한 혼혈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 북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들이 점령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다른 지역의 남자들을 사마리아로 옮겨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혼혈족을 탄생시켰습니다 열한기야 17장 24절입니다 아수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모든 제국이 거로하듯이 제국은 자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줍니다 때문에 당연히 아수로 민족은 혼혈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점령한 나라의 민족들은 모두 피를 섞어버려 민족주의의 싹을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민족주의는 향후 제국 통치에 대한 반항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국들은 자국에서 자국민들에게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지배하게 된 민족들은 철저하게 짓밟고 억누리며 억압하는 정책들을 펼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은 자신들에 의해 평화를 이루었다고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귀족들이 갑판 위에서 멋있는 파티를 하는 동안 배 아래에서는 얼굴에 검정 숯을 묻힌 수많은 노동자들이 허리를 펼 시간도 없이 석탄을 계속 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갑판 위의 귀족들은 서로를 축복하며 평화로운 파티를 즐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 아래 노동자들의 평화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 아래 노동자들이 닭장 같은 곳에서 잠을 자든 귀족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지 귀족들 자신의 평화로움이 중요하고 그 질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평화라고 굳게 믿을 뿐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고 여기서 소중한 한 생명은 오직 귀족들 뿐이고 제국의 왕과 권력자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예루살렘 공성전 먼 나라의 전쟁은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이웃 나라의 일은 마치 우리 일처럼 생각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함락된 일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쇼크였을 것입니다 남유다는 열두 지파 중에 두 지파가 속한 나라였고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속한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힘이 센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남유다의 1년 국가 예산이 2조 원이라면 북이스라엘의 1년 국가 예산은 10조 원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고 북이스라엘이 혼혈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후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도 천년 이상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며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하스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아는 다가올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물을 눈앞에 두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히스기아가 예루살렘 성을 요새화하면서 물을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아는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의 천막들을 철거하고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군사훈련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수르의 경계는 사마리아까지이고 예루살렘은 결코 아수르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아수르의 대항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은 군사훈련과 예루살렘의 요새화 즉 자주국방 정책에 있지 않고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사야가 자기를 찾아온 히스기아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히스기아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보다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더욱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아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군사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력에 있어 남유다와 아수르는 비교조차 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수르의 초강세였습니다 드디어 히스기아 14년에 아수르의 샌나케리브 즉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치러 내려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주변부를 모두 함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자 레이어드가 리네베에서 발굴한 조각판화에 의하면 아수르는 남유다의 튼튼한 성을 46개나 이미 파괴하여 점령했고 20만명 이상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아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에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열한교와 1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히스기아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업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아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아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아는 이 배상금을 예루살렘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을 벗겨내어 겨우 마련합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다육과 솔로몬 때와 비교해서 한심하기가 이를 때 없어진 것입니다 열한교와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히스기아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고깔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아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나 히스기아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은 아수르는 그 배상금만 챙기고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속셈이 배상금에 있지 않고 남유다 전체를 삼키기로 이미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랍사개라는 장수를 앞세워 18만 5천명의 군사들을 예루살렘 성 주변에 포진시켰습니다 이 공성전 중에 랍사개의 심리전이 펼쳐졌고 히스기아의 배옷 기도와 아수르의 18만 5천 군사의 떼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주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고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둘짓대가 페스트라는 전염병을 돌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유대의 역사가 요세프스는 둘짓대가 아수르 군대의 무기들을 갉아먹어 전염병이 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공성전을 성공한 아수르는 어이없게도 사마리아보다 약한 예루살렘 공성전에서 실패를 하고 살아남은 소수가 퇴각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예루살렘 성 공성전에서 성을 지키는 히스기아는 이략 고대 근동에서 스타왕으로 유명해지고 이 전쟁에서 패배한 아수르는 이후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얼마 못가 바벨론에게 고대 근동의 주인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바벨론의 아수르 제국 점령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라크와 이란은 우리가 잘 아는 나라 같은데 바벨론과 페르시아 하면 다소 멀게 느껴지는 것 같죠 하지만 앞장에서 다룬 아수르나 2장에서 다룰 바벨론 그리고 다음장에서 다룰 페르시아 등은 모두 세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들이고 성경과 고대사를 공부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국들입니다 왜냐하면 각 제국들의 변천사를 통해 그들이 각각 원했던 세계 질서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아수르는 아수르 중심의 세계 질서를 원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제국을 만들자 아수르조차 바벨론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피지배인의 삶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제국의 주인이 되자 아수르와 바벨론이 친민지가 되어 페르시아가 세운 세계 질서에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통해 세워진 제국이고 제국들이 만든 세계 질서는 끊임없이 변동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첫 시간에 배우는 것은 주로 세계 4대 문명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은 주로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할 때에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강 중에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수르이고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 아수르와 바벨론은 지리적으로도 서로 가까이 있었고 역사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가 BC 2000년경에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바벨론도 BC 2000년경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바그다드 남쪽 지역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왕이 아직까지도 가장 유명한 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왕은 법전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정복전쟁에 나섬으로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 후 바벨론은 함무라비 왕 이후로는 이렇다 할 특이사항이 거의 없다가 BC 16세기 히타이트족에게 침략을 당했던 적이 있고 아수르가 대제국을 건설할 때에는 내부로 인한 정치적 어려움과 이를 이용한 아수르의 침략까지 받아 겉으로는 독립국이었으나 사실은 아수르의 보호라는 이름 아래 석국신세로 지냈습니다 BC 8세기 아수르의 사루군 2세 왕이 죽고 아수르가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바벨론은 주변 여러 나라들과 함께 아수르의 반기를 듭니다 이때 바벨론 왕이 브로닥 발라단이고 이 왕이 남유다의 히스기아에게 사신을 보냈던 바로 그 왕입니다 11개와 20장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아가 병들었다며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 후로도 아수르와 바벨론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전쟁을 일삼다가 BC 612년 드디어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네네벨을 공격해 대승을 거둡니다 네네벨을 빼앗긴 아수르는 하란으로 퇴각했지만 BC 610년 바벨론이 하란까지 쳐들어가자 아수르는 할 수 없이 하란을 포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아수르 중심의 세계 질서는 끝이 납니다 이때 제국의 야망을 품고 정세를 관망하던 이집트의 바로누구 왕이 하란으로 올라가 아수르의 남은 군대를 모아 오히려 바벨론의 대항의 고대 근동의 주인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가 하란으로 올라가는 길을 남유다의 요시아가 막는 바람에 이집트의 바로누구 왕은 스케줄이 없었던 엉뚱한 전투를 벌이느라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남유다의 왕 요시아 왕이 전사함으로 크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병사들이나 장수가 죽는 일은 몰라도 왕이 죽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가 바로 무기또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가 모두 전사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 즉 왕자들의 목을 베어다가 자기 나라에 가져가 블레셋 온 나라에 전시하고 목 없는 시체는 뱃산 성벽에 박아놓기까지 했습니다 3회일상 3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신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뱃산 성벽에 못 박으며 고대에 전쟁이 나면 왕이 직접 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죽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사울왕이나 요시아왕의 전사 기록은 매우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남유다의 요시아왕과의 전쟁으로 인해 타이밍을 놓친 이집트는 하란으로 올라갔으나 이미 하란은 바벨론의 수중에 넘어가고 만 상태였습니다 아스루를 점령하므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바벨론을 피시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까지 이기고 고대 근동의 확실한 주인이 됩니다 바벨론에게 남은 지역은 이제 남유다 뿐이었습니다 바벨론의 18개월간의 예루살렘 공성전 피시 605년 바벨론과 이집트의 전쟁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므로 이집트를 점령한 바벨론은 그의 남유다에 들러 다니엘을 포함한 천재의 소년 4명을 인질로 잡아가는 제1차 바벨론 포로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남유다가 바벨론을 섬기며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도록 명령해놓고 일단 철수합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바벨론과 맺은 강화 조약들을 잘 지키지 않자 BC 598년 다시 남유다로 쳐들어와 남유다의 왕 여우야 김과 에스겔 그리고 1만여 명의 유능한 기술자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끌어갑니다 이것이 제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11기하 2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인을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우야 김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인 천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이때 바벨론의 왕은 너부가네살이었는데 너부가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의 승리에서부터 1, 2, 3차 바벨론 포로까지를 진리주의한 왕입니다 BC 589년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은 이집트와 함께 바벨론에 대항한 남유다를 짓밟기 위해 또다시 남유다로 진격해와 남유다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성을 포위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성 공성전이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한 바벨론은 그 와중에 이집트로 쳐들어가 강화조약을 어긴 이집트를 철저하게 응징하여 다시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때 바벨론의 이집트에 대한 공격의 주안점은 이집트가 다시는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이집트와 무역을 하는 국가들의 왕래를 막아 경제적인 모든 면을 차단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은 외교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력은 튼튼한 국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이집트의 무역을 철저하게 차단한 것은 이집트의 경제를 진둘러 독립할 길을 근본적으로 막은 것이고 전쟁사에서는 이런 예가 포이니 전쟁에서도 발생했었습니다 포이니 전쟁은 로마 이야기로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실 3차 포이니 전쟁은 발발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제2차 포이니 전쟁으로 로마는 카르타고에 대해 철저하게 승자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카토라는 원로운 의원이 카르타고를 답사하고 그곳에서 모아가 열매를 가지고 와서는 원로운 회의에서 발언을 하면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카르타고의 미래이다 이 무화과 열매처럼 카르타고는 농업이 큰 성과를 내며 잘되는 곳이기 때문에 카토는 카르타고를 내버려 두면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뒷받침되면 용병을 구하게 되고 결국 카르타고는 다시 로마를 공격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카토의 주장에 동의한 로마는 카르타고가 로마와의 강화 조약을 어기도록 뉴미디아를 이용하여 카르타고를 부추겼고 이를 핑계로 로마는 다시 카르타고를 공격해 카르타고 전체의 불을 지르고 불에 타버린 카르타고 전역에 소금을 뿌려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이고 전쟁과 관련한 경제이며 국방이고 외교안보입니다 전쟁사를 공부하는 것은 세계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다시 포위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활동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예루살렘은 70년간 땅이 안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 때야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때문에 남유다가 저항하지 않고 바벨론에 하루라도 빨리 항복하는 것이 왕과 백성들이 사는 길이고 왕궁과 성전과 집들이 불타지 않는 길이며 성벽이 무너지지 않을 길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 포로 70년이고 하나님의 이 뜻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말해주었으나 시드기아 왕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18개월 즉 1년 6개월을 버티며 공성전을 이어갔습니다 공성전이 계속되면서 바벨론은 몇 차례나 강화를 요구했었을 것입니다 보통 공성전 중의 강화는 만약 항복하면 이러이러한 호의를 베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강화 제의를 거절하면 성이 함락된 후에 철저한 응징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근동에 새 질서를 세운 바벨론이 작은 나라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 밖에서 18개월간의 공성전을 치른다는 것은 참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어떤 음식물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으므로 예루살렘 성 안의 삶은 피폐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바벨론의 보복과 응징이 이루어졌고 성벽까지도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고 포도 농사를 지을 소수만 남겨놓고 불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들은 모두 녹여서 가져갔고 그릇들도 모두 실어갔습니다 이를 제3차 바벨론 포로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상황은 고고학적인 자료들에 따르면 남유다 전체 대부분의 도시가 너무 심하게 훼손되고 파괴되어서 마을 대부분이 텅 비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왕 시득이야 전쟁사를 보면 폐정국 왕들의 두 눈이 뽑혔다는 기록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끝까지 저항한 왕들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인 응징의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사를 공부하다 보면 전쟁 중에 발생하는 인간의 잔인함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다는 것도 자주 드러납니다 남유다의 시득이야 왕은 두 눈이 뽑혀 평생 바벨론 감옥에서 그 상태로 살다가 죽게 된 불행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두 눈이 뽑혔을 당시가 32세였음을 생각하면 그의 두 아들은 아마도 어린 소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득이야가 두 눈이 뽑히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린 두 아들의 목이 달아나는 것이었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열한교야 25장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득이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득이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한나라의 왕이 이런 처우를 당했으니 패정국의 일반 백성이 당한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 잃은 서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끌려간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울며 시온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1970년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슈퍼 디스코 그룹 보니엠이 불러서 크게 히트한 노래 가운데 바벨론 강가에서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에 맞춰 많은 사람들이 흥겹게 춤도 많이 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곡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신분의 철양함과 비참함에 눈물 흘리면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민족적인 고통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 우리들은 앉아 있었어요 그래요 우린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납치하여 끌고 가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어요 우리들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언어와 마음속에 연구는 명상을 오늘 밤 주님의 눈앞에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그렇게 잔인한 나라 바벨론 제국은 제국들 중에 가장 수명이 짧은 70년 제국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망해해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했음을 드러냅니다 페르시아와 리디아의 전쟁 페르시아는 황금의 제국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토지는 사막과 산맥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날씨는 건조하면서도 더위와 추위가 심해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BC 3000년대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오랜 역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키루스 이세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페르시아는 시장도 없었고 사치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부자 나라가 되기 시작한 것은 리디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리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키루스 이세가 페르시아의 도시국가 메디아를 점령하고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통합한 왕으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느 날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할리스 강을 넘어 페르시아의 프레리아로 공격해 왔습니다 프레리아는 성이 튼튼하고 원래 방어가 견고한 곳이었으나 리디아가 갑자기 침공해 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손 쏘볼 겨를도 없이 성이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프레리아 성을 함락한 리디아는 프레리아 성의 모든 주민들을 로해로 삼고 그곳을 기반으로 주변의 성들을 차례로 공격해 함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리아 성 주민들이 리디아의 노예가 되었다는 소식에 주변 다른 성에 살던 주민들이 성을 버리고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듣게 된 키루스 이세는 즉각 프레리아 성으로 출격했습니다 리디아의 크로이소스의 군대와 페르시아 키루스 이세의 군대의 전투가 프레리아 부근에서 걸어졌습니다 그러나 장창을 든 기마부대를 앞서운 리디아와 수쪽으로 우세한 페르시아 군대의 전투는 승패를 가르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시간만을 끄는 전쟁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사상자만 계속 늘어나자 크로이소스가 철수하기로 결심합니다 크로이소스는 철수하면서 말합니다 이번 전쟁은 탐색전으로 삼고 다음에 봄 동맹국인 바벨론 스파르타와 함께 다시 페르시아를 공격해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페르시아의 군대가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로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크로이소스도 급히 군대를 정비해 사르디스 성 근처로 달려가 평원에서 질을 치고 페르시아군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리디아는 이번에도 위력적인 기마부대를 전투의 최전방에 앞세웠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본 키루스 2세가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식량을 나르는 데 이용했던 낙타라도 앞에 세워놔라 그리고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는 낙타 뒤에 기병과 보병을 배치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먼저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낙타가 출동하자 의외로 지독한 낙타 냄새에 익숙하지 않은 리디아의 말들이 놀라 날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리디아군은 사르디스 성 안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군이 사르디스 성을 포위했습니다 사르디스 성 공성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성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전쟁이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성들이 그러하듯이 사르디스 성도 워낙 높고 견고해서 아무리 키루스 2세라 할지라도 한숨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을 포위한 지 두 주가 지난 어느 날 밤에 리디아의 군사 한 명이 몰래 성을 빠져나와 성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린 투구를 주어가는 것을 키루스 2세가 직접 포위된 것입니다 이것을 전쟁사에서는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혹독한 훈련의 결과로 얻은 승리는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적이 도와주는 승리는 행운이기 때문입니다 적이 도와주는 행운에 의해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경우가 전쟁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키루스 2세가 리디아의 군사를 뒤쫓았더니 성벽 외곽의 험한 산을 비스듬히 타고 올라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산세가 워낙 험해 적이 침입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리디아 군대가 그곳만큼은 보초조차 세우지 않아 군사들이 사사로이 드나드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페르시아 군사 일부가 그곳으로 성벽을 타고 올라가 성 안으로 침입해 성물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인들이 밀물처럼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가 사르디스 성은 너무나도 쉽게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보통 공성전에 비해 키루스 2세의 사르디스 성 공성전은 정말 놀랍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때가 바로 BC 546년입니다 BC 6세기의 공성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보다 400년 전 먼저인 BC 10세기에 더 놀라운 공성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다윗의 예루살렘성 공성전입니다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성을 다윗이 공격한다는 정보가 전해지자 여부수족은 보초를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과 걸을 수 없는 장애인들로 바꾸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수비에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수족을 치려고 하자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공격해 성공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측근 600명을 데리고 가서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수구를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열어 너무나도 간단히 예루살렘성을 접수해버렸습니다 다윗의 예루살렘성 공성전은 공성전의 역사에서 아마도 최단시간에 성공한 공성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날 다윗이 말합니다 그날의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후 이 말은 속담이 되어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키루스 2세의 나라를 빼앗기고만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은 그 전까지 고대 근동에서도 엄청난 부자로 유명했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리디아의 크로이소스가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에 얼마나 많은 복락금을 바쳤는지 그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크로이소스가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에 제사 지내면서 바쳤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 3천마리 많은 금운 침대와 술잔 고급 자세곡감 거대한 금줄 117개 그 중 4개의 줄은 순금이며 줄 하나의 길이가 46미터 그리고 황금 사자상 금제 술그릇 실제 크기만한 여인동상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느 누구도 크로이소스만큼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에 많은 복락금을 바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리디아는 사금이 아주 유명하며 사금으로 인해 크로이소스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자 나라를 점령한 키루스 2세는 리디아의 부를 기발으로 군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드디어 고대 근동의 새로운 주인으로 정복전쟁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키루스 2세가 리디아를 점령함으로 덤으로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본토와 마주보는 리디아 쪽에 위치한 이온이야 지방의 그리스인들에 대한 통치권입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리디아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디아가 자치권을 주어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리디아를 점령하자 이온이와 지방 그리스인들이 사는 지역도 페르시아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페르시아인 총독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바벨론 이집트 점령 리디아를 손해놓은 키루스 2세는 동쪽으로 정복전쟁을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에게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활한 용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키루스 2세는 드디어 바벨론 제국을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키루스 2세에게 바벨론 제국은 너무나도 큰 상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지켜보기만 하던 키루스 2세에게 어느 날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종교 문제로 심각하게 내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키루스 2세는 바벨론의 내분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즉시 바벨론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키루스 2세가 바벨론 성까지 가기 전에 티그리스 강 가까이에 오피스에서 이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오피스에서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게 크게 승리를 하자 바벨론 백성들이 바벨론 성의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키루스 2세를 해방자로 맞이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 성 안으로 반 이상 들어갔을 때에도 궁전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느라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온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바벨론 백성의 마음이 종교 문제로 이미 바벨론 왕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바벨론 함락은 의외로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시아는 리디아의 부에 바벨론의 부를 합쳐 황금의 제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점령한 키루스 2세는 곧바로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각자 풍국으로 모두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중앙집중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의 땅이 대부분 황폐해졌고 그로 인해 속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세금이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교육과 인질이라는 정책으로 중앙집중화한 제국 질서는 크게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재들을 바벨론으로만 집중시키자 속국에는 무능한 사람들만 남아 속국의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제국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너무 적었고 이는 바로 제국의 경제와 직결되었습니다 경제가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하면 제국 경영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키루스 2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로민들을 돌려보내면서 가능한 속국의 유능한 사람을 총독으로 삼아 본국으로 돌아가 경제를 살리고 페르시아로 더 많은 세금을 바치게 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왁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지방관 파견 정책은 상당한 실효를 거두었습니다 키루스 2세의 이 정책으로 인해 유대의 수룩 바벨, 니에미야와 같은 총독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니에미야 총독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있었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귀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중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업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할디엘의 아들 수룩 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다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수룩 바벨의 1차 귀환 후 80여 년이 지나고 느에비아가 페르시아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상업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페르시아 왕이 느에미아의 청을 수락하면서 다시 느에미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는 느에미아가 페르시아 왕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이며 꼭 곁에 두고 싶은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페르시아 왕이 느에미아의 청을 받아들여 느에미아가 기한을 청하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느에미아는 최선을 다해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느에미아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십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재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는 느에미아가 12년간 예루살렘 총독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도 받지 않고 일했으며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정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까지 점령한 페르시아가 이제 점령해야 할 곳은 이집트뿐이었습니다 바벨론까지 점령하고 나서 키루스 2세가 죽자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위에 올라 아미시스 왕이 통치하고 있던 이집트로 정복전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들어가려면 광활한 사막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막을 통과하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물입니다 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집트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캄비세스는 사막에 살고 있던 아라비아인에게 동맹을 청했습니다 침공 대신 동맹을 제외하는 페르시아의 요구를 아라비아는 기꺼이 수용했고 아라비아의 도움으로 페르시아의 대군은 무사히 사막을 건너 이집트로 진격해 갈 수 있었습니다 캄비세스의 군대가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에 이집트는 아미시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푸사메니토스가 왕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푸사메니토스 왕이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 싸우는 것은 사실 무리였습니다 덕분에 페르시아는 어렵지 않게 이집트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캄비세스는 그의 아버지 키루스 이세가 세운 그 지역 우두머리를 지방관으로 삼는 정책을 따라 이집트의 왕 푸사메니토스를 이집트 지역 총책임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푸사메니토스가 모반을 꾀하자 캄비세스는 푸사메니토스에게 황소의 생열을 마시게 하여 자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까지 점령한 캄비세스는 정복전쟁을 계속 하려고 했으나 본국에서 페르시아 왕을 자처하는 인물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귀국길에 오르다가 그만 이집트에서 죽고 맙니다 바벨론의 반란과 조피로스 후사도 남기되 않았던 캄비세스가 이집트에서 죽자 페르시아는 왕을 새롭게 선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선출된 왕이 바로 다레이오스입니다 다레이오스는 이미 결혼하여 여러 자식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키루스 이세의 딸인 아토사와 다시 결혼하여 페르시아 왕으로서 정통성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레이오스는 페르시아 전역을 20개 구역으로 나누고 그 전까지는 곡물만 받던 것을 바꿔 구역별 납세액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을 잘 통치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던 다레이오스에게 심각한 두통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벨론의 반란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가정에서 어머니를 제외하고 식사 준비를 위한 한 여자만 남겨놓은 채 나머지 모든 여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공성전에서 식량을 아끼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강력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평소에 모든 질서가 다 깨지고 인간의 다양성이 없어지며 오로지 한 가지 목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집안의 여자들을 다 죽이고 성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연한 의지가 무슨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키루스 이세에게 바벨론이 함락된 것은 내분을 틈타 거의 전쟁다운 전쟁도 없이 해방자로 입성했었기 때문에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패배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대 어느 성보다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비를 자랑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빼앗긴 성 안에서 페르시아 몰래 독립을 위해 마음먹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제국의 주인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반란이고 바벨론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다레이오스는 바벨론의 반란 소식을 듣자 곧바로 진격해 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성은 워낙 튼튼한데다가 높이까지 높아 성을 함락시키기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은 다른 성들과 달리 성 안에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농사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양식도 충분했습니다 성 안 바벨론 군인들은 성을 포위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페르시아 군인들에게 연일 야유를 퍼부으며 약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개월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전쟁의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포위 20개월째에 다레이오스와 함께 페르시아 왕을 선출할 때 참여했던 7명 중에 한 명인 메가비조스의 아들 조피로스가 코와 귀가 잘리고 머리는 흉하게 뜯긴 채 참혹한 모습을 하고 다레이오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다레이오스가 묻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조피로스가 대답합니다 폐하께서 저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조피로스는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스스로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 바벨론의 신뢰를 얻고 결국 바벨론 성문을 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레이오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피로스가 바벨론 성 앞으로 갔습니다 조피로스는 그 흉한 모습을 하고는 다레이오스가 자신을 이 꼴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조피로스는 제가 충심으로 바벨론 성이 함락될 것 같지 않으니 이제 그만 철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다레이오스에게 말하자 다레이오스가 자신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라 하며 큰 소리로 울어댄 것입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조피로스의 모습을 본 바벨론 사람들 중에 조피로스를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신뢰를 얻은 조피로스는 다레이오스와 미리 짠 세 번의 전투에서 가장 앞장서서 용감한 척하며 페르시아 쪽 군사 몇 천명을 죽이고 마침내 성벽 총주의관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다레이오스에게 미리 말해둔 57일째의 성문을 활짝 열고 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합니다 다레이오스는 바벨론 성을 함락하고 바벨론 남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으며 성 안의 여자들을 제 손으로 죽이기까지 하며 겨련한 의지를 보였던 반란 주도자 3천명은 말투게 꿰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벽과 청동물을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이는 페르시아 중심의 세계 질서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이미 페르시아 중심으로 변동되었음을 바벨론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 그들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중심의 세계 질서를 세웠을 때 자신들이 세운 세계 질서가 자신들 중심으로 영원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바벨론이 한대짬을 자며 예루살렘 성을 18개월간 포위했다가 마침내 함락시켰을 때 바벨론 군인이 성한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모두 부수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20개월 만에 함락시킨 바벨론 성에 대한 페르시아의 이 응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사를 공부해 보면 공성전에서 성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최후는 대부분 이렇게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 그 튼튼했던 성벽이 모두 파괴된 바벨론 그러나 페르시아는 이와는 반대로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후 니에미아 총독을 통해 바벨론이 부숴버린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게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불타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눈에 눈물이 상하고 간이 땅에 쏟아질 만큼 울고 또 울었던 예레미아가 울다 울다 지친 그 새벽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진멸하시지 않고 살려둔 남은 자가 있음을 감사해하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아의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레미아의 1장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야마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으미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예레미아의 2장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업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그리고 그 새벽에 소망을 노래했던 예레미아를 생각해 보면 그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루어낸 느에미아의 성벽 재건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느에미아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럴 25일의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것이 제가 성경과 고대 전쟁을 책으로 출간한 이유입니다 제국은 끊임없이 변동하여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헬라로 로마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통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과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70년간 문을 닫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신 것은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이는 이미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상호 합의했던 것이고 제사장 나라를 약속했던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파괴한 책임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과 17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다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제사장 나라에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 평안이요 평화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다레이오스는 키루스 2세 왕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조피루스와 비견될 수 없다고 조피루스를 높였으며 바벨론의 관리권은 모두 조피루스에게 위임했고 평생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또한 다레이오스는 조피루스에게 페르시아에서 가장 고교한 선물을 했으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바벨론 성을 20개 준다 해도 나는 조피루스의 몸이 온전해지는 쪽을 택할 것이다 바벨론 반란을 모두 진압하고 사태가 일단락되자 다레이오스는 바벨론 민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근 민족들에게 바벨론으로 여자들을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란 전에 바벨론 여자들 대부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여자들은 무려 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바벨론인들은 그때 바벨론으로 온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성경에도 전쟁 때문에 여인들을 모두 잃어 아내를 구해오는 일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가 전쟁으로 인해 여자들이 없어져 지파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놓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16절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래서 나머지 지파에서 이를 의논한 후 베냐민 지파를 위해 여인들을 구해 베냐민 지파의 대가 이어지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가문이나 민족이 멸절될 위기를 맞는 예도 종종 있습니다 3차에 걸친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 키루스 2세는 리디아와 그리스인이 살고 있던 이오니아 지방 그리고 에게에서 동쪽으로 인도에 이르는 광활한 용토를 차지하면서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점령하여 제국의 범위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다레이오스는 발라를 일으킨 바벨론을 다시 장악하고 드디어 그리스로 정복전쟁을 떠납니다 이 그리스의 침공은 3차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침공은 다레이오스에 의해 시도된 것이고 세 번째 침공은 다레이오스의 아들 크세레크세스에 의한 침공이었습니다 BC 492년 다레이오스의 첫 번째 그리스 침공은 제대로 공격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심한 폭풍을 만나 페르시아 함대 300여 척이 침몰하고 되돌아오고 맙니다 그 후 BC 490년 다레이오스의 두 번째 그리스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다레이오스는 무엇보다도 바다의 폭풍을 조심하며 그리스로 진격했습니다 그리스의 2차 침공을 통해 역사에 남긴 전투가 바로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리고 다레이오스가 죽은 뒤 그의 아들 크세레크세스 때의 세 번째 그리스 침공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역사적 전투가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와 300용사의 테르모필레 전투와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살라미스 해전 이후에도 플라타이아 전투와 미칼레 전투가 역사상 중요한 전투로 기록됩니다 마라톤 전투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2차 전쟁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한 후 다레이오스는 제국을 남동유럽으로 확대하기 위해 포스프로스 해업과 단유부강까지도 넘어 진격해갔습니다 그런데 다레이오스의 군대가 스키타이와의 전쟁에서 그만 참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페르시아와 리디아의 전쟁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그리스계 이운니아인들이 이 기회가 바로 페르시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벌어진 전쟁이 마라톤 전투입니다 스키타이와의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졌다는 소식은 이운니아 지방에 살고 있던 그리스인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안 그래도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이때에 그리스 본토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운니아 지방의 주요 도시인 밀레투스 지역의 사람들을 그리스 본토로 보내 지원을 부탁하게 이릅니다 밀레투스에서는 아리스타고라스를 아테네에 파견했습니다 그는 아테네로 가서 열변을 토하며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비록 스파르타에서는 단 한 사람의 마음조차 얻지 못했지만 아리스타고라스는 아테네가 건설한 도시국가인 밀레투스의 위기를 아테네가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페르시아군은 단창을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등을 역사를 했습니다 결국 아리스타고라스의 연설은 3만 명의 아테네 시민들의 가슴에 불을 댕겼습니다 그러자 그리스 본토에서 아테네는 20척의 배를 그리고 에레트리아는 소규모 지원 무대를 파견해 주었습니다 다만 스파르타마는 이때 이오니아 그리스인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어쨌든 이를 힘입어 초기에 이오니아 지방 그리스인들의 반란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힘을 합해 리디아의 수도였던 사리디스를 공격해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곧바로 이를 응징했습니다 페르시아는 라데 전투에서 그리스의 함대들을 모두 격파했고 밀레투스에 대한 확실한 보복으로 주민들을 마구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밀레투스의 남은 주민들은 모두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오니아 지방의 그리스인들을 도운 아테네와 에레트리아가 충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레이오스는 다시는 속국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에게해의 주요 섬들과 그리스 본토를 정복하기로 마음먹고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입장에서는 정말 행운으로 바다에 심한 폭풍이 불어 출정한 페르시아 함대 300여 척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를 처리하느라 시간을 지체하고 다시 전력을 가다듬어 그리스로의 진격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전력은 2만 명의 보병과 5천 명의 기병 그리고 3단 노선 200척, 수송선 400척, 수병 4만 명의 전력이었습니다 에게해를 건너 출격한 페르시아는 아테네와 함께 반란에 동참한 에레트리아를 일주일 만에 점령하고 곧이어 아티아의 북서해안인 마라톤 평원으로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아테네였기 때문입니다 늘 정치적 논쟁을 일삼던 아테네가 이때만은 모두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대책을 강구하게 이르렀습니다 결국 아테네군은 있는 힘을 다해 페르시아군의 상륙을 저지했고 저지를 뚫고 상륙한 페르시아 군인들과는 마라톤 평원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아테네의 전력은 9천 명의 보병, 플라타이아에서 온 보병 600명이 전부였습니다 기병도 없고 함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승리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아테네의 명장 밀티아데스가 전투의 장소가 마라톤이 되도록 아테네 시민들을 잘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밀티아데스는 1만 명의 시민병을 이끌고 마라톤으로 달려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그때까지 어떤 전투에서도 사용되지 않았던 전술을 펼쳤습니다 아테네군은 기병도 궁수도 없었지만 그들이 싸우기 가장 좋은 것으로 적을 유인하고 먼저 공격하러 나서면서 진군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화살의 사정거리를 염두에 두고 아테네 군인들을 기다리던 페르시아 군인들에게 아테네군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려들어 화살을 쏠 시간도 주지 않고 양 측면에서 무섭게 페르시아군을 무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전쟁에서 전투의 시간은 약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술과 갑작스러운 기습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페르시아의 기병과 궁수 그리고 보병들은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페르시아 전사자 6,400명 아테네의 전사자 192명으로 승리는 아테네였습니다 다레이오스는 반란을 일으킨 에레트리아를 응징했지만 아테네에게는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아테네의 마라톤 전투의 승리가 오늘날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참패한 다레이오스는 각 식민지의 사자들을 보내 전보다 더 많은 곡물과 함선, 말 등을 보낼 것을 하다냈습니다 그리스를 응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재침공을 위해 3년이 넘도록 준비를 하던 중에 이집트에서 또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다레이오스는 이집트로 출정하기 전 페르시아의 관례대로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를 후계 왕으로 정해놓고 그리스보다 먼저 이집트 반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집트로 출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레이오스는 이집트 반란도 해결하지 못한 채 얼마 후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응징도 이집트 반란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모두 다레이오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의 몫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여러 차례 전투를 계속 치르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헤로도토스에 의해 기록으로 남겨졌는데 바로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역사의 저자인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를 이후 로마의 지성 변호사의 아버지 키케로가 역사의 아버지라 명명해준 것이 오늘날까지도 헤로도토스를 그렇게 유명한 역사학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살라미스 해전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3차 전쟁 다레이오스에 이어 왕위에 오른 크세르크세스는 이집트 원정에 박차를 가하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리스 총독을 꿈꾸고 있던 크세르크세스의 사촌 형제 중 하나인 마르도니오스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집요하게 이집트 원정 대신 그리스 원정을 하도록 크세르크세스를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크세르크세스가 드디어 이집트 원정 대신 그리스 원정으로 마음을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 원정을 위해 4년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마침내 원정 준비 5년째인 BC 480년 크세르크세스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원정군을 꾸려 출격했습니다 원정군이 지나는 마을들은 우물이 다 마르고 강이 다 고갈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군대는 그리스로 가는 도중 3년에 걸쳐 운화도 파고 다리도 놓으면서 계속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복종의 뜻으로 흙과 물을 바치라는 통고를 했습니다 몇 해 전 극장에서 상영했던 삼백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이 바로 이 흙과 물을 바치라는 페르시아의 사자들을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공격에 지난번 이오니아 지방의 그리스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스파르타가 이때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공격에 대비해 그동안 백척의 3단 노를 단 배를 건조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테네 명장 밀테아데스 휘아에서 전쟁을 배운 테미스도 클래스가 페르시아의 재침략을 대비해 강력한 해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아테네 의회에서 아테네인들을 설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통찰력이 결국은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에서는 은광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주정 도시국가였던 아테네 시민들은 은광에서 발견된 불을 가지고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자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테미스토클래스는 은광에서 얻은 불을 가지고 함대를 건조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진격해 왔습니다 페르시아의 함대는 1200척이었는데 그리스군은 아테네의 100척의 함대와 연합군의 함대들을 합쳐 380척의 함대를 가지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함대의 수는 페르시아가 월등하게 많았지만 그리스 함대는 질적으로 매우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육군은 스파르타가 강하고 테미스토클래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력한 해상국의 위치를 갖게 된 아테네는 해군이 강했기 때문에 일단 육전은 스파르타의 책임화에 치르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페르시아의 육군이 에게의 북쪽 해야를 따라 마케도니아와 테살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진격해 오자 스파르타는 테르모필레의 좁은 산길을 전투장소로 결정했습니다 테르모필레에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그리스 연합군인 7천명의 보병을 이끌었습니다 창과 방패만으로 싸우는 그리스와 화살을 비우듯 뿌려대는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레오니다스와 병사들은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스가 잘 버티고 있었는데 그리스 쪽에서 배신자가 나오는 바람에 페르시아의 한 부대가 뒤쪽으로 돌아가서 그리스의 배후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전쟁은 이미 페르시아의 승리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시기는 그리스의 올림피아 재전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7천명 가운데 레오니다스가 이끌고 나온 순수한 스파르타 군인들은 정예부대 300명 뿐이었습니다 레오니다스는 죽음을 각오한 스파르타 정예부대 300명만 남겨두고 다른 도시국가에서 출정한 그리스 군인들은 모두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오니다스와 스파르타의 300용사는 테르모필레의 좁은 계곡에서 최후의 한 사람만 남고 모두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싸우며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 사이 테미스토클래스가 이끄는 그리스 함대는 에우포이와 북쪽 아르테미시움에서 페르시아 함대의 지연 작전을 펼치며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욕전과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의 해전 모두 페르시아 군에게 지급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는 페르시아에게 그리스 북부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아테네 주민들은 아테네를 비우고 살라미스 섬과 그 밖의 인근 해안으로 철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육전과 예전에서 승리하고 그리스 북부까지 점령한 페르시아는 곧장 아테네로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주민들이 이미 모두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군인들은 아테네의 신전을 불태우고 최후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을 찾아내어 잔인하게 살륙했습니다 이때 크세르크세스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해전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테미스토 클래스는 페르시아 쪽에 위장첩자를 보내 그리스 군은 지금 공포에 질려있고 살라미스에서 더 멀리 도망칠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러자 크세르크세스는 테미스토 클래스에게 말려들게 되어 이후 세계 4대 해전 중에 한 해전으로 역사에 남게 되는 살라미스 해전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아테네인들이 도망간 살라미스로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살라미스 해전 직전에 어마어마한 폭풍으로 400척의 배를 이뤘습니다 그래도 페르시아의 함대는 600척 내지 800척으로 그리스 연합군 함대 380척에 비해 2배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양측의 함대들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함대는 페르시아 원정군 함대는 페르시아 100에서 120척, 이집트 75에서 90척, 이오니아의 그리스인 100척, 키프로스 50척, 리키아 20척, 카리아 25척, 킬리키아 30척, 기타 50척 살라미스는 해업이 좁아 페르시아 군은 3중 전열을 2열 종대로 바꿔야 했고 함대들이 서로 너무 밀집되어 작전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살이 매우 거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바다를 잘 아는 그리스에게는 유리했지만 페르시아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로 꼽히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인 한산도 대척과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좁은 살라미스 해업에서의 8시간에 걸친 전투는 그리스 연합군의 완승으로 끝납니다 그리스의 함대들은 좁은 살라미스 해업으로 몰아넣은 페르시아의 함대들의 노드를 부러뜨리고 적선의 좌우현을 들이받으며 갑판 위로 쳐들어가 공격을 가했습니다 또한 그리스군은 해안선에 바짝 붙어 페르시아 우측으로 돌아간 다음 적진의 중앙으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페르시아의 함대들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전쟁은 끝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쪽은 약 200척의 함대가 격침당했고 약 200척의 함대는 그리스에 포획당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전사자는 약 4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좁은 살라미스 해업이 페르시아 군인들의 시체로 거의 가득 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쪽 함대의 손실은 40척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살라미스 해안으로 쓸려온 페르시아 함대의 잔해들과 페르시아 군인들의 시체에서 벗긴 옷이나 그들의 주머니 안에 있던 금화들이 살라미스 해안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부자들로 다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페르시아가 황금의 제국이었다는 소문이 자자해진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인들은 전쟁에 임하면서 온몸에 금부치를 다 가지고 출정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을 통해 경제가 변동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 일본의 경제가 살아난 것이 한 예의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했지만 전리품을 통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전쟁과 정치, 전쟁과 경제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언덕 위에서 이 살라미스 해제를 지켜보고 있던 그 세르크세스는 보급로마저 끊어질 위험이 있자 살아남은 수수의 군인들을 데리고 서둘러 퇴각합니다 그리고 마르도니우스 장군이 지휘하는 지상군은 그대로 그리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지상군들도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또 그리스에게 지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살아남은 함대들은 미칼레 바닷가로 끌어올렸으나 그것마저 사모스의 그리스인들이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대방을 품고 엄청난 규모의 원정군을 이끌고 출격한 그 세르크세스는 살라미스 해전과 이어진 전투에서 모두 실패하고 풀이 죽어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대 전쟁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한 다레이오스의 아들 그 세르크세스가 바로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페로포네소스 전쟁 그리스의 내전 세 차례에 걸친 페르시아의 침공을 물리친 그리스는 그 대가로 완벽한 동지중해의 지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쟁에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다른 도시국가들에 비해 월등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정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과 과두정을 중심으로 하는 스파르타가 마침내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가난할 때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다가 부자가 되면 싸우기 시작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강대국 페르시아에 맞서 그토록 힘을 합쳤던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가장 명분 없는 전쟁인 내전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을 역사는 페로포네소스 전쟁이라고 말하며 페로포네소스 전쟁은 페로포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데데스에 의해 오늘날까지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투키데데스는 아테네 출신으로 에게헤 서북구의 경비를 책임졌던 장군 출신입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명장 브라시다스에게 암피폴리스를 빼앗긴 죄로 아테네에서 추방되었다가 이후 자유의 몸이 되자 25년간에 걸쳐 이 전쟁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투키데데스는 페로포네소스 전쟁이 인류 사상 최대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을 기록하면 이후에 어떤 전쟁도 예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을 페로포네소스 전쟁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스파르타가 그리스 본토 남쪽 끝에 위치한 반도인 페로포네소스 지역을 중심으로 맺어진 동맹의 맹주였기 때문입니다 BC 431년에서 BC 404년까지 27년에 걸쳐 진행된 이 전쟁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는 스파르타의 아테네 침공 2단계는 양측이 휴전을 맺고 전쟁 이전 상태로 회복 3단계는 아테네가 시칠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원중군을 보냄으로 다시 큰 전쟁으로 확대되는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제3단계의 전쟁에서는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싸우느라 과거의 적이었던 페르시아를 끌어들여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육전과 해전을 치려고 이긴 전쟁으로 끝냅니다 보통 이와 같이 내전이 발생하면 과거의 적까지 끌어들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내전이 전쟁 중에 가장 명분도 신리도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역사에서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폼페이오스와의 내전을 피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것을 보면 내전은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할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내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길라와 사람 입다가 암몬과의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마음을 졸이며 엉뚱한 서원을 해서 결국 그의 딸을 제물로 바친 일이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치열해지자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돌아와서 처음 영접하는 일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윽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돌아올 때 그를 가장 먼저 영접하러 나온 이는 바로 그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골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지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이야 가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일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해 있는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오면서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안문자수군과 싸우러 나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에브라임 지파는 그전 사사였던 기도원에게도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왜 자기 지파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입다에게도 같은 투로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입다의 상태가 그렇게 시비를 걸면 안되는 심각한 상태였음을 에브라임 지파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도 각 지방에 사투리가 있습니다 지방에 따라 안되는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다의 군대가 시비를 건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기 위해 요단 나루턱에서 사람들을 잡아 세우고 슛볼렛 발음이 되는 사람들은 살려보내고 그 바람이 안되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 장장 4만 2천명을 죽였습니다 사사기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길러하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러하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슛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슛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러하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4만 2천명은 입다와 전쟁을 치른 안본 군인들의 숫자보다 많은 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전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보다 극렬해지는 양상이 있고 시간이 지나 역사를 통해 접하게 되면 더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스 내전을 통해 스파르타는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아테네 성을 파괴했으며 아테네의 모든 함대를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27년에 걸친 내전을 치르면서 얻게 된 것은 새로운 전쟁기술의 발전이라는 부정적 결과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통 한나절이면 끝나던 전투를 이제는 몇 년씩이나 계속할 수 있도록 군대와 전쟁 무기를 발전시켰고 특히 스파르타는 20만명의 노예들에게 농사일을 전담시키고 전쟁에만 집중하는 형태로 나라의 틀을 바꾸었습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전쟁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이어 27년에 걸친 내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는 전쟁이 일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펠로포네소스 전쟁이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자 아테네를 중심으로 발전시켰던 철학이나 문학은 전처럼 활기를 띌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도시국가의 특징이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그리스에서 스파르타의 독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넘어간 패권이 다시 태배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BC 371년 레욱트라 전투에서 에파미논다스와 펠로피다스 두 장수의 지위를 받은 태배군이 스파르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에서 스파르타는 왕이 전사할 정도로 타격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이 전투로 레욱트라가 난궁블락이라는 전설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배가 그리스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을 때 당시 15세였던 마케도니아의 왕자 필리포스 2세는 태배의 인질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태배에서 에파미논다스가 발전시킨 밀집보병의 전술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BC 362년 태배에 에파미논다스가 부상으로 죽자 그리스족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BC 359년 필리포스 2세가 드디어 마케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많은 전쟁 전문가들은 필리포스 2세에 대해 한마디로 천재라고 평가합니다 왕위에 오른 필리포스 2세는 현재의 유고슬라비아인 일리리아와 트라키아 그리고 테살리아를 정복했습니다 이어서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 먼저 코린트로 쳐들어가 포위 공격으로 무자비하게 성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이어 마케도니아에 대항했던 동맹 도시들을 모두 마케도니아로 예속시켰습니다 BC 338년 필리포스 2세는 태배와 아테네 연합군까지 격파하고 나서 그리스 전체의 패권을 차지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의 중요한 항구도시인 코린트로 그리스 각 도시국가의 정치가들을 소집해 자신의 지도 아래 그리스가 통합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이와 같이 주장한 이유는 첫째, 다시는 그리스의 내전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했던 것에 대해 복수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쪽 그리스에게 야만인으로 취급받던 마케도니아가 필리포스 2세 때에 이와 같이 그리스 전체의 지도자 국가로 우뚝 서게 된 것은 모두 그의 군사적 업적 덕분이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서양의 보병과 동양의 기병을 혼합하여 통합군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필리포스 2세의 군의 핵심은 기병이었는데 귀족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말을 잘 다루는 사람들을 골라 무거운 갑옷을 입고도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잘 훈련시켰습니다 필리포스 2세의 기병은 15개 대대 3천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필리포스 2세는 4.2미터 되는 장창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도록 훈련시켰으며 중보병과 경보병, 척후병을 잘 활용하였고 보병이 기병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채택하지 않았던 척후병, 즉 스파이를 잘 활용하여 전술을 펼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군사천재 아버지를 둔 알렉산드로스는 언제나 아버지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해버리면 자기는 어디를 정복하느냐라고 투덜댔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전쟁들,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 그리스의 내전,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등장하는 시기에 동방에서는 여전히 페르시아가 대제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고 성경은 대략 말라기서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총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페르시아는 예루살렘에 그들의 총독을 파견해 세금을 철저히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로 진출해서는 연전연패를 거듭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굴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페르시아와 알렉산드로스와의 전쟁 이수수 전투 아스루 바벨론에 이어 대제국의 주인이었던 페르시아가 제국의 주인을 헬라에게 넘기기 직전의 전쟁이 바로 이수수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였습니다 위에서 마케도니아 군의 핵심이 기병이라고 했는데 20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알렉산드로스는 18세에 이미 기병대를 책임지고 전쟁에 나서 혁혁한 공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 경험은 알렉산드로스가 20세의 나이에 왕위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20세의 왕위에 오르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천재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군사 전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가르쳐준 최고급 비밀 노하우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의 기록대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민족을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그때까지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제국을 경험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민숙 일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군대를 주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군인의 수가 60만 명이 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초인 법과 군대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숙제인 영토 문제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법과 군대와 영토를 가진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만드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 2호로 기록됩니다 물론 제사장 나라 제1호 거룩한 시민은 모세였고요 이후 이를 계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제사장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입니다 추리육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20세에 솔로몬은 다윗에게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물려받았고 20세에 알렉산드로스는 필리프스 2세에게서 마케도니아와 제국의 야망을 물려받았습니다 솔로몬과 알렉산드로스가 각각 군사천재 아버지에게서 배운 노하우는 질적으로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제국으로 솔로몬은 제사장 나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필리프스 2세가 암살당하여 죽자 20세에 알렉산드로스는 왕위와 함께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페르시아 정벌까지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필리프스 2세가 죽자 그리스는 알렉산드로스를 얕잡아보고 곧바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즉시 출동하여 테베, 아테레, 그리고 스파르타가 일으킨 반란을 초기에 완벽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프스 2세의 후계자로서의 지휘를 확고히 하여 그리스 대표로 정복전쟁의 원정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이후 장차 왕이 될 4명의 뛰어난 장수 포톨레마이오스, 리시마코스, 셀레우코스, 안티고노스 등과 3만 5천명의 보병, 5천명의 기병, 160척의 함대를 이끌고 원정을 시작하여 9년이 채 걸리지 않아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점령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은 다레이오스 3세였습니다 다레이오스 3세는 알렉산드로스의 4만 군사에 맞서기 위해 3만 명의 용병을 포함해 31만 2천명에서 6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군인들을 동원했습니다 BC 334년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이미 패배를 경험한 다레이오스 3세는 BC 333년 이수스에서는 결코 패배를 맛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군은 그렇게 많은 군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기병과 보병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케도니아 군인들과 맞서 싸울 수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전투는 대부분 기병이 먼저 전선을 제압하면 보병이 뒤를 감당하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페르시아군도 기병이 먼저 전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군은 보병이 전투에 가담하기도 전에 기병을 모두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레이오스 3세는 왕의 표식을 지우고 전차도 버리고 야음을 틈타 도망쳤습니다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는 보병 10만여 명과 기병 만여 명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중에는 다레이오스 3세의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자식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C 332년 페르시아는 티로스 전투에서도 알렉산드로스의 군대에게 패하고 BC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도 이수스 전투와 같은 전술을 펼치다 또 패배합니다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은 완전히 괴멸되고 또다시 도망한 다레이오스 3세는 그의 측근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 이로 인해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전 지역을 정복하고 대왕으로 페르시아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끊임없이 정복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군인들을 이끌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으나 인도까지 잃은 군인들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너무나도 강하게 요구해 알렉산드로스도 이를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이라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전쟁으로 관철된 인생을 끝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와 티루스의 7개월간의 전쟁 이수스 전투의 결과가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전해지자 페르시아의 속국이기는 했으나 해상 강국으로 페르시아 함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페르시아에서 대규모 항복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도시국가 중에 아라토스, 마라토스, 비블로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항복의 의미로 황금 왕관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위에서 열거한 도시국가 외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도시국가가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도시이자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시돈은 아라토스, 마라토스, 비블로스처럼 즉각 항복에 동참하지는 않았으나 알렉산드로스를 해방자로는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티루스, 즉 두로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보낸 사절단을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죽여버렸던 것처럼 알렉산드로스가 항복을 요구하며 보낸 사절단을 죽여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드로스가 육지에서 0.5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성을 둘러싼 성벽의 둘레가 0.8킬로미터에서 1.2킬로미터에 달하고 높이가 45미터가 넘으며 두 개의 항구, 즉 북쪽의 시돈 항구와 남쪽의 이집트 항구를 가진 티루스를 포위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포위 공격은 고대 전쟁사에서 가장 뛰어난 포위 공격으로 평가받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포위 공격을 시작했음에도 티루스는 알렉산드로스의 포위 공격에 충분히 버텨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티루스는 과거에 바벨론의 네부가네살왕의 포위 공격에도 13년 동안이나 저항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티루스는 그들의 북아프리카 식민지인 카르타고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약 6개월 동안이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티루스를 포위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섬까지 방파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질풍과 싸우며 건설해가는 방파제가 티루스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티루스 성 위에서는 불화살과 돌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드로스는 방파제 끝에 포위 공격력 탑 2개를 세웠습니다 45미터 높이의 탑은 불화살과 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 티루스는 역총과 유황 대패밥을 채운 배 두 척에 불을 질러 방파제를 향해 밀어보냈습니다 이 불타는 두 척의 배는 알렉산드로스의 공룡용 탑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티루스는 여러 척의 배들을 출격시켜 방파제 왼쪽을 집중 공격하여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곧바로 220척의 함대를 동원해서 티루스의 두 곳에 항구를 봉쇄하고 새로운 방파제 건설을 시도했고 또 파성추와 투석기를 갖춘 공격용 탑을 세워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티루스 쪽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불화살로 맞대응을 했고 알렉산드로스가 정박해 놓은 함대의 물 및 보호장치들과 밧줄들을 잠수병들을 동원해 모두 끊어버려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의 함대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밧줄 대신 쇠사슬로 전보다 더욱 단단히 함대를 고정시키자 티루스도 더 이상 잠수부를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티루스는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티루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선원들이 식사하는 틈을 이용해 봉쇄된 북쪽의 시돈 항구를 13척의 함대로 뚫고 나가 기습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 쪽은 여러 척의 함대가 파괴되었지만 곧바로 신속하게 맞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이어진 북쪽 시돈 항구의 공격에는 실패했으나 남쪽 이집트 항구의 공격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군다나 알렉산드로스 쪽의 군인들은 남쪽 이집트 항구 쪽의 약점을 발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집트 항구 쪽의 약점을 집중 공격한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성공적으로 성벽을 돌파해 아제밀크 궁으로 쳐들어갔고 마침내 티루스는 7개월간의 공격 끝에 함락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보낸 사절단을 살해해 바다에 던진 것에 대한 안가품으로 8천명의 도로 백성을 잔인하게 살륙했고 3만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치웠습니다 사울 시대에는 서로 전쟁을 일삼다가 다윗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우호관계에 있었던 이세벨의 나라 도로와 시돈의 페니키아는 이렇게 헬라 제국 알렉산드로스에게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티루스의 멸망에 대해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이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모스, 이사야 그리고 이후 에스겔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티루스는 너무나도 부자 나라였고 지중해의 힘이 있는 해상 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티루스 사람들은 그들의 부를 믿고 스스로 신이라고 말했던 나라였습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부를 이룬 나라 바다에서 가장 강한 민족, 어느 나라의 공격에도 끄덕없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던 나라 알렉산드로스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힘들게 함락시킨 나라 페니키아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오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곧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티루스와의 힘든 전쟁을 치른 알렉산드로스는 이후 페르시아 제국 전역과 사막을 가로질러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점령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의 종군 거부로 말미암아 돌아와 결국 32세의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러자 그 넓은 대륙은 처음 7명의 장수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다가 3명이 도태되고 4명에 의해 분할 통치됩니다 그중 유대를 사이에 두고 시리아 쪽의 셀루커스와 이집트 쪽의 포톨레미가 계속 경쟁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포톨레미가 유대를 통치하다가 나중에는 셀루커스가 유대를 통치하게 이릅니다 그런데 셀루커스가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유대에 강력한 헬라 문화를 강요하자 유대 안에 반헬라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로마와 카르타고는 포에니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3차에 걸쳐 120년간이나 계속된 포에니 전쟁은 처음에는 신흥국가에 불과했던 로마가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카르타고는 페니키아가 세운 승민지로 오히려 본국 페니키아보다 더 강력한 해상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시틸리아 섬의 카르타고 쪽을 400년 이상이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에 엄청난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23년간에 걸친 1차 포에니 전쟁과 16년간에 걸친 2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함으로 지중해의 재해권이 로마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나자 필리포스 2세 때부터 마케도니아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던 그리스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로마에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평소 그리스 문화를 존중하던 로마가 그리스의 요청을 수용하여 마케도니아와의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크게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에서 철수해야 했고 영웅 알렉산드로스의 나라였던 마케도니아가 B.C. 197년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제국의 변동이라는 것이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국이여 영원하라 하는 구호가 매 제국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로마 덕분에 마케도니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음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마케도니아를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이번에는 로마가 아닌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안 그래도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처럼 보이는 마케도니아를 무찌르고 싶었던 셀루코스는 당시 포톨레미로부터 유대도 빼앗았던 터라 용기 100배하여 마케도니아로 출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2차 포위니 전쟁에서 패배한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셀루코스로 망명해 있었고 나라의 경제도 최고조로 올라 있었던 터라 셀루코스의 왕 안티오쿠스 3세는 승리를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마케도니아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셀루코스의 마케도니아에 대한 침공은 로마에 대한 침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BC 191년 셀루코스의 안티오쿠스 3세는 6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이미 로마로 모든 힘이 넘어간 마케도니아를 공격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그런데 셀루코스의 안티오쿠스 3세는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로마에게 무참히 깨지고 자기 나라로 도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귀국한 셀루코스의 안티오쿠스 3세는 원정에서는 운이 없어서 졌지만 다시 힘을 모아 로마와 맞붙어 싸우면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전보다 더 전의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전쟁에서 안티오쿠스 3세는 자기 나라의 망명해와 있는 한니발을 총사령관으로 내세우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로마도 한니발에 맞서기 위해 2차 포에니 전쟁 승리의 주역이자 한니발의 적수로 가장 적합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를 투입시켜 시리아로 진격합니다 당시 제국으로 가는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던 로마 입장에서는 셀루코스의 안티오쿠스 3세가 마케도니아를 침략한 것을 곧 로마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끝을 봐야 하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에서 벌어진 이 전쟁에서도 로마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강화조약을 맺으며 셀루코스가 전쟁의 책임을 지고 로마의 오천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기로 전후 처리 강화조약에 합의를 합니다 셀루코스는 로마의 배상금을 갚기 위해 자기 나라 전체의 모든 신전들의 제사를 압류하면서 속국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압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라 곳곳에서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결국 안티오쿠스 3세가 암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셀루코스 왕조는 셀루코스 4세와 안티오쿠스 4세가 이어서 통치하게 되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이미 로마로 통치권이 넘어간 이집트의 포톨레미 왕조를 공격하러 갔다가 로마에게 공격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귀국하면서 유대의 예루살렘에 들러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분풀이를 했습니다 이때 셀루코스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에서 한 분풀이 겸 만행은 당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가득 부어 성전을 모독한 일 할레를 받은 남자아기를 찾아내 죽인 후 그 시체를 아이의 어머니 목에 걸어놓고 아이의 아버지는 죽이는 일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600명을 묶어 눕혀놓고 그 위에 마차가 오고 가게 해서 처참하게 죽이는 일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 역사에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헬라제국의 종말 악티움 해전 BC 333년은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를 점령한 해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약 300여 년간 이집트는 알렉산드로스의 장수인 푸톨레미가 왕가를 이루고 푸텔레미 왕조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푸텔레미 왕조는 이집트와 함께 유대를 지배했다가 이후 시리아 쪽의 셀루코스 왕조에게 유대의 통치권을 배아끽니다 이후 드넓은 헬라제국은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들에 의해 약 300여 년을 이어가지만 로마의 등장으로 제국의 운명을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통치하던 푸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유명세를 타는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일곱 번째 부인의 이름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이자 동시에 알렉산드로스의 후계라는 미묘한 위치를 적절히 잘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의상과 그리스의 의상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소화하므로 정치적 입지를 든든히 하는 데 잘 이용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역을 당대 세계 최고의 미인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맡아서 했는데 왜 이집트 여왕이 백인일까 하고 의아해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왕궁의 이집트 신하들은 모두 흑인인데 여왕만 백인 배우가 등장한 것이 이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푸톨레미 왕조가 헬라 제국에서 간 사람들로 그리스 마게도니아 인들이었으니 제 고민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클레오파트라는 21살의 이집트의 여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시 로마의 정세는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선언한 후 로비콘강을 걷는 윌리우스 카이사르와 25세의 최연소로 개선식을 거행한 장군으로 유명한 폼페이오스가 서로 적이 되어 내전을 일으켜 무서운 소용돌이가 치고 있던 때입니다 폼페이오스는 이집트까지 후퇴를 하고 있었고 카이사르는 폼페이오스를 계속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망명을 요구하는 폼페이오스를 당시 이집트의 왕의 자리에 있었던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인 어린아움과 황관들이 살해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집트로 들어왔을 때 이집트는 폼페이오스의 목과 도장을 바치며 카이사르 편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도 두 명의 왕자와 두 명의 공주 즉 네 명의 왕위 계승자가 왕권을 놓고 네 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를 왕위에 앉게 함으로 네 분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군과 이집트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화제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이야기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에서 아주 실감나게 잘 다루어져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과거에 윌리우스 카이사르의 장수였던 그러나 당시에는 옥타비아누스와는 각을 세우고 있었던 자신의 연인 안토니우스와 함께 윌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와 싸운 전쟁이 바로 악티움 해전입니다 악티움 해전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와의 내전 이후 카이사르가 권력을 잡자 오랜 공화정을 끝내고 1인 황제체제의 재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황제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카이사르는 중심독재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황제통치의 재정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랜 공화정의 전통을 가진 나라 로마는 1인 독재체제인 카이사르의 재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원론과 시민의 협의체인 공화정을 고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카이사르를 암살함으로 재정의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결국 카이사르는 원론 회의장에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로마인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가 그의 전 재산을 모두 로마 시민들에게 분배한다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후에 이 유산은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카이사르가 지목한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집행되었는데 로마 시민 한 명당 300 세르테리티우스의 돈이 분배되었다고 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것으로 인식했던 로마인들은 카이사르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로마인들을 사랑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은 졸지에 아버지를 죽인 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카이사르만 죽이면 공화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카이사르 암살에 참여한 원로운 의원들은 카이사르의 장수 안토니우스에 의해 거의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로마의 지성이자 변호사의 아버지 키케로도 카이사르 암살의 배우로 손목과 목이 잘려 죽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그의 유언장에 기록한 옥타비아누스라는 18세 소녀는 하루아침에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해성처럼 로마 사회에 등장합니다 또한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던 날 원로운 회의를 위해 준비해간 로마 제국 속국의 총독들 명단도 이후 모두 카이사르가 정한 대로 실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카이사르의 로마를 위한 청사진이 너무나도 완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마음속으로 자신이 카이사르의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카이사르의 장수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집니다 그들의 내부는 결국 14년간 계속되면서 최후의 승자가 옥타비아누스로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와 각을 세우며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기 전 1위로 했던 동방 파르티아로 원정을 나섰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한때 카이사르의 연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동안 옥타비아누스는 착실하게 카이사르의 후계의 길을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둘 사이에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의 프레베자만의 악티움에서의 해전이었습니다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군사 파트너인 아그리파와 함께 출전했습니다 이 아그리파는 BC 15년 신약 성경 속에 헤로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46년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곳에 황소 100마리를 제물로 들인 바로 그 아그리파입니다 악티움 해전에 투입한 양측의 전력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군대는 군단병 4만명, 군함 400척 안토니우스의 군대는 군단병 2만명, 궁수 2천명, 군함 230척, 수송선 30척 내지 50척 BC 31년 9월 2일 이 엄청난 군인들이 그리스의 프레베자만 악티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명분도 신뢰도 없는 내전이 이렇게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안토니우스를 따르고 있던 병사들은 대부분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안토니우스 휘하의 군인들이었지만 이제 같은 로마의 군대와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안토니우스의 군대에는 상당수 용병과 이집트의 군사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악티움 해전에서는 클레오파트라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한 명과 안토니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와 두 살배기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어머니이자 여성의 몸으로 용감하게 전쟁터에 참여했지만 결국 전쟁 패배에 일조한 격이 되었습니다 고대 해전은 배를 부딪혀 상대의 배로 진입해 그 후로는 육정과 같은 형태의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상대방의 배에 불화살을 날리는 것도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터가 불바다에 중상을 입은 군인들의 절규에 죽은 병사들의 시체에 압이 귀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본 클레오파트라는 자기가 이집트로부터 끌고 온 배들을 이끌고 퇴각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안토니우스도 한참 치열한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클레오파트라를 따라 도망쳐 나왔습니다 총사령관이 도망쳐버린 전쟁터는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토니우스의 300척도 넘는 함대가 옥타베누스 쪽에 포획되었습니다 죽은 병사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우스 함대에는 전투원과 노자비를 합쳐 약 15만 명이 탑승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우스는 겨우 6천여 명의 병사들만 데리고 지금의 리비아에 해당하는 키레나이카의 몸을 피했습니다 악티움에 남아있던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모두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했다는 소식이 안토니우스에게 전해질 즈음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옥타비아누스에게로 돌아섰다는 정갈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헤롯은 카이사루와 폼페이오스가 대결할 때에 양쪽 모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보험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또 맞붙자 이번에도 양쪽 눈치를 살피며 몸을 사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옥타비아누스 편에 확실히 줄을 썼다는 것은 대세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티파테의 아들 헤롯은 정치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렘에 나신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합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소식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됩니다 헤롯이 어떻게 쟁취하게 된 유대 분봉왕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자신도 모르는 어디에 선가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것이 당연했겠지요 어쨌든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멀리 도망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키레나이카에까지 뒤쫓아온 옥타비아누스의 군대에게 안토니우스는 또다시 패하고 말았습니다 엎친 듯 덮친 격으로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소식이 안토니우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이 거짓말은 지금까지도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소식은 클레오파트라가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노예에게 자신을 칼로 찔러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우스의 노예는 오히려 자신을 찌르며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안토니우스 스스로 자결을 하기 위해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결을 남에게 부탁했던 것은 구약성경의 사울의 최후와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악티움 해전에서는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패배했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안토니우스의 육군은 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8일 동안이나 안토니우스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결국 9일째 안토니우스의 육군도 모두 옥타비아누스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에게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안토니우스는 아직 남아있는 숨을 몰아쉬면서 클레오파트라 곁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그는 그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여인인 클레오파트라의 품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푸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부탁합니다 카이사리의 핏줄인 나의 큰아들 카이사이온이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리의 아들은 죽이고 안토니우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로마로 데려가 일반 가정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카이사리의 후계자는 자신으로 충분하고 카이사리의 아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클레오파트라는 왕과의 영묘로 들어가 독사에게 물려 죽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죽음은 알렉산드로로부터 시작한 헬라 제국의 쓸쓸한 종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포에니 전쟁은 지중요의 주인이 바뀌게 된 역사상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입니다 고대 근동은 그동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제국의 변동을 이끌어왔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권은 누가 뭐라 해도 페니키아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로마는 신흥 세력 정도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페니키아가 세운 카르타구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는 지중해를 그들의 호수로 부르며 고대 제국의 질서를 로마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포에니 전쟁은 로마와 카르타구 사이에 3차에 걸쳐 120년간 벌였던 전쟁을 말합니다 로마 말로 포에니는 페니키아라는 뜻이고 포에니 전쟁은 로마인들의 페니키아인들과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즉 로마가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카르타구와의 전쟁을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1차 포에니 전쟁은 BC 264년에서 241년 2차 포에니 전쟁은 BC 219년에서 201년 그리고 3차 포에니 전쟁은 BC 146년 카르타구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1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하게 된 이유는 바로 메시나가 시칠리아의 최강국인 시라쿠사에 공격을 받자 로마 쪽의 도움을 구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시칠리아 섬은 서쪽 지역은 카르타구가 그리고 동남쪽은 시라쿠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나 주변 즉 북동쪽 작은 부분만 메시나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카르타구와 시라쿠사는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라쿠사가 메시나를 공격하고 메시나가 로마의 도움을 구하면서 앙숙이었던 시라쿠사와 카르타구가 갑자기 가까워진 것입니다 로마가 메시나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메시나가 시라쿠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로마는 시칠리아 섬과 연계점을 잃을 뿐더러 카르타구와 바로 위험한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렇게 큰 위험에 당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메시나의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해상강국 카르타구와의 전쟁이 불보듯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메시나의 요청에 로마는 원로원에서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미네까지 열어 논의한 결과 결국 메시나의 요청에 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이 1차 포에니 전쟁이 23년간이나 계속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메시나를 통해 시칠리아 섬과의 연계성을 계속 가지는 것이 로마의 앞바다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가 메시나를 돕기로 결정하자 당시 메시나의 공격에 나선 그리스 민족인 시라쿠사와 페니키아 민족인 카르타구가 공식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덕분에 로마의 출정이 시라쿠사와 카르타구 동맹군과의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로마가 메시나를 시라쿠사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시작된 전쟁은 로마가 시라쿠사를 무찌름으로 3년째부터는 결국 로마와 카르타구의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구는 20년간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고대 전쟁이 해 뜨는 아침부터 해 지기 전 저녁까지만 이루어졌듯이 봄부터 가을까지만 전쟁을 하고 겨울이면 늘 휴전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전쟁을 20년이나 끌게 된 것입니다 1차 포이니 전쟁은 해상강국 카르타구와 그때까지만 해도 해상에서의 전쟁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로마와의 전쟁이었는데 놀랍게도 로마의 승리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구에 대해 승리자로서 다음과 같은 강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로마가 카르타구의 독립을 인정해주는 대신 400여 년간 시칠리아 섬 서부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카르타구를 시칠리아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카르타구는 전쟁 배상금 3200달란트를 로마에 바칠 것 몰타 섬과 판텔레리아 섬 그리고 에가다 제도 등 많은 영토를 로마에 넘길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구는 해상강국의 자리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함대를 로마에 양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중해의 새로운 해상강국의 주인자리는 로마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났다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던 2차 포이니 전쟁이 BC 219년 페니키아의 또 다른 식민지였던 스페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차 포이니 전쟁에 책임을 지고 카르타구에서 스페인으로 이주한 한니발의 아버지가 당시 9살이었던 소년 한니발을 키우면서 로마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는 한니발이 9살 때부터 그가 죽던 즉 한니발이 18세가 될 때까지 10년 가까이 매일 한니발에게 로마에 대해 복수할 것을 다짐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한니발의 맹세로 이어졌습니다 바할신에게 맹세합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바할신앙이 그들의 후손에게 계속 전승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바할에게 맹세하고 로마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한니발은 청년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BC 218년 5월 당시 29세의 젊은 장수 한니발은 37마리의 코끼리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4만 명의 용병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한니발이 4만 명이나 되는 용병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스페인에서 광산을 통해 큰 부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니발이 코끼리 때까지 이끌고 알프스를 넘었던 것은 해상강국이었던 카르타고가 1차 포이니 전쟁으로 해상권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육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로 진격해간 한니발은 그 후 약 9년간 로마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7년을 더 로마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니발은 16년간을 로마에 머물면서 로마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포이니 전쟁을 한니발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겨울이면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는 것이 상식이었던 시대에 알프스 300을 넘어 한겨울에 로마로 쳐들어가는 일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한겨울에 여러 부족들을 물리치며 코끼리까지 이끌고 알프스를 넘는 것은 최고의 장소 한니발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니발의 군대가 로마에 진입했을 때 그의 전력이 2만6천명으로 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차 포이니 전쟁인 한니발 전쟁은 역사적인 전투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로마에서 벌어진 전투로는 티치노 전투, 트레비아 전투, 트라시메노 전투, 그리고 가장 유명한 칸나의 전투가 있습니다 한니발은 티치노 전투에서 성공적인 첫 승리를 거둔 후 포강을 건너 트레비아 전투와 트라시메노 전투에서 놀라운 압승을 거두어 로마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트레비아 전투에서는 로마 군인들 1만 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무대를 스페인으로 옮겨 싸운 바이쿨라 전투, 다시 로마에서의 메타우로 전투, 스페인에서의 최후의 전투인 일리파 전투, 그리고 카르타고로 옮겨서는 로마의 스키피오를 일약, 아프리카를 점령한 자로 만든 자마 전투 등이 있습니다 한니발의 칸나의 전투 먼저 칸나의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공화정이 시작된 이래 매년 두 명의 집정관이 원로원의 대표로 국정을 책임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한니발이 로마로 진격해와 계속 로마에 큰 타격을 주자 로마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파비우스라는 진득한 성격에 이른 독재관 체제를 이루었습니다 파비우스는 전쟁을 질질 끌어 한니발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는 BC 216년 다시 두 명의 집정관 체제로 환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재자 파비우스의 전법이 한니발을 지치게 하기는 했으나 로마인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에게는 이것이 행운이었습니다 로마는 격일로 지휘권을 교대하며 전쟁에 임하고 있었는데 두 명의 집정관 중 성질이 급한 바로라는 집정관이 지휘하는 날을 한니발이 택한 것입니다 칸나의 전투가 있었던 날의 스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니발은 BC 216년 8월 하순 알프수를 넘어 남하를 계속했습니다 오판토 강가에 진을 친 한니발은 칸나에에서 로마의 보급 창고를 공격하여 군량미를 확보하고 그곳에서 로마와 한판 붙겠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한니발은 언덕 위에 진을 치고 로마군을 기다렸습니다 도착한 로마군과 약 두 달간 대치하던 한니발은 위에서 말은 바로가 전투에 임하는 날 늘 그렇듯이 자신이 전투를 벌이고 싶은 곳에서 로마와 맞붙었습니다 한니발은 매복 전술에 매우 능했습니다 트레비아 전투와 트라시메노 전투도 매복 전술에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칸나에는 매복 공격이 적합하지 않은 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칸나의 전투에서 그의 특유의 매복 전술과 선멸 작전을 펼침으로 결국 대승을 거둡니다 한니발은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 군이 사용했던 양익 작전 즉 양쪽의 정의를 배치하는 작전을 펼쳐 로마군을 함정으로 몰았습니다 활 모양의 진영을 펼치다가 V자형으로 로마군을 포위해서 창과 칼만으로 로마군 전체를 선멸한 것입니다 6시간에 걸친 대전투에서 한니발은 5700명의 전사자를 낸 데 반해 로마군은 약 7만 명의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말 그대로 선멸이었습니다 당시 양쪽 진영의 군인 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니발 진영은 아프리카 출신 보병 1만 명 내지 1만 3천명 경무장 보병 4천명 스페인 출신 보병 7천 내지 8천명 경무장 보병 4천명 켈투족 보병 2만 명 내지 2만 5천명 경무장 보병 약간명 누미디아 기병 4천명 스페인 기병 2천명 켈투족 기병 4천내지 5천명 로마 진영은 보병 8개 군단 4만 명 동맹군 보병 4만 명 군단 기병 2천 4백 명 동맹군 기병 3천 5백 명에서 4천명 약 7만 명의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전사하자 로마 전체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로마 역사에서 7만여 명의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모두 전사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니발은 죽은 로마 군인들의 손에서 뺀 반지와 금팔찌를 모두 수거해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로마인들은 도장으로 자신의 반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로 보낸 금반지와 금팔찌가 산더미 같았다고 합니다 칸나의 전투가 로마 쪽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지만 그 당시 한니발의 자국 사정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카르타고에서 원하는 것은 얼른 전쟁을 끝내고 카르타고 쪽에 유리한 강화를 맺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니발도 사실은 전쟁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식량까지 로마에서 약탈해가며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하는 전쟁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쨌든 한니발은 칸나의 전투 후에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인 카프아를 포함해 남부지방의 대부분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주요 도시들은 그런대로 잘 버티고 있었고 특히 해상은 로마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BC 208년 로마가 카르타고와의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아프리카를 침략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칸나의 전투 결과가 결국 지구전법을 펼치는 파비우스를 다시 로마의 책임자로 삼게 했습니다 파비우스가 그전까지는 쿵쿠타토르 지연시키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었으나 칸나의 전투 후에는 이탈리아의 방패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다시 현역에 복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비우스와 견주어 이탈리아의 칼이라는 별명이 붙은 클라우디우스 마르켈루스, 샘프로니우스 크라쿠스, 발레리우스 레비뉴스와 같은 장수들이 계속 한이발과의 전투에 출전했습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에 출연 바이클라 전투, 메타우루 전투, 일리파 전투 한이발이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들어와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든지 9년이 지날 즈음 로마에서 위대한 장군이 한 명 출연했습니다 한이발보다 12살이나 어린 스키피오라는 장수인데 그는 청소년 시절 칸나의 전투에 참여해 그의 할아버지가 전사하는 것을 목격했었고 그 전투에서 소년병사로 참여했다가 살아돌아온 소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스키피오의 나이는 겨우 24살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인 30세에 훨씬 못 미치는 애송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스키피오는 한이발의 본거지 스페인에서 전사한 자신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원로운에 간척을 했습니다 원로운은 고민 끝에 그 다음에 로마 역사상 유례없이 25세의 젊은 장수 스키피오를 로마의 총사령관으로 삼아 스페인에 파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젊은 한이발에게 놀란 로마인들이 더 젊은 스키피오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스키피오는 이탈리아 안에서는 더 이상 한이발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한이발의 땅인 스페인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스키피오가 26세가 되던 BC 209년 스키피오는 스페인의 엠포리움에 상륙해 수도인 카르타헤나로 직접 진격해 갔습니다 스키피오가 엠포리움에 상륙한 것을 한 한이발의 동생 하수두르바는 스키피오가 수도인 카르타헤나까지 진격해 오는데 최소 열흘 이상 걸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스키피오는 육군과 해군을 거느리고 480km를 일주일 만에 주파하며 기습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늪을 건너 순식간에 성벽의 가장 약한 곳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한이발의 본거지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또한 스키피오는 자기의 부장 라일리우스에게 해군을 맡겨 한이발의 막내 동생 마고네가 있는 곳으로 보내 그의 군대를 묶어두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육군을 이끌고 한이발의 동생 하수두르바를 치러갔습니다 하수두르바를 카르타헤나에서 열흘 거리에 있는 바이쿰라에 있었습니다 스키피오가 한이발의 두 동생을 만나지 못하게 하여 연합전선을 펼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수두르바도 카르타고가 늘 그렇듯이 개병과 코끼리들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수두르바를 연합전선을 펼치기 위해 동생 마고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생은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스키피오의 군대가 공격해오자 크게 당황했습니다 하수두르바를 군대는 진영을 갖추기도 전에 스키피오의 속공에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를 역사는 바이쿰라 전투라고 부릅니다 바이쿰라 전투 때 한이발의 동생 하수두르바를 군대에서 8천명의 전사자와 1만 2천명의 포로가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하수두르바를 다행히 도망에 성공했습니다 스키피오 쪽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망에 성공한 한이발의 동생 하수두르바를 11년 전 형이 넘어갔던 알프수를 넘어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한이발도 이탈리아 남부에서 일어나 동생과 합류하기 위해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이발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하수두르바를 군대가 알프수를 넘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이발이 북쪽으로 올라가던 중 로마는 두 형제가 만나기 전에 메타우로에서 하수두르바를 군대를 괴물시켰습니다 이 전투를 메타우로 전투라고 하며 이 전투에서 하수두르바를 군대 3만 명이 모두 전멸하고 하수두르바를 형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로마 땅에서 전사했습니다 BC 206년 스페인의 카르타고군은 한이발의 막내 동생 마구네가 앞장서서 마지막 총 공격을 펼칩니다 한이발의 막내 동생 마구네와 스키피오와의 이 전투를 일리파 전투라고 부릅니다 마구네 쪽은 32마리의 코끼리와 7만4천명의 병력이었고 스키피오는 4만8천명의 병력이었습니다 스키피오는 적을 속이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고대의 전쟁이란 열을 맞추고 총사령관이 연설을 하고 개시를 외쳐야 공격에 나서고 공격과 방어가 적절히 이루어지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을 서로 매일 노려보기만 하는 전쟁이 계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장난같지만 해가 뜨면 줄 맞추어서서 전쟁 준비를 하고 서로 노려보다가 해지면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저녁 먹고 자고 다음날 또 그렇게 반복되는 전쟁이 의외로 고대 전쟁 사회는 많습니다 마구네와 스키피오의 전쟁도 그런 양상을 띄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침 출근 시간이 점점 늦어집니다 그렇게 카르타구의 전쟁 분위기가 느슨해진다고 여길 즈음에 스키피오가 어느 날 이른 새벽 아침 식사를 일찍 마치게 하고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스키피오는 코끼리들에게 먼저 화살을 집중해서 쏘아 코끼리들을 화나게 하여 오히려 카르타구를 공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때 비가 갑자기 쏟아지지만 않았더라면 카르타구의 군대는 전멸했을 것입니다 카르타구의 군대 7만 4천명의 병력 가운데 약 6천명 정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덕분에 간신히 도망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한이발의 막내동생 마구네는 먼 대서양으로 겨우 도망했습니다 BC 205년 스키피오는 스페인에서 카르타구 세력을 완전히 쫓아버리고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카르타구는 스페인을 잃었고 한이발은 동생 하수두르발의 죽음을 알게 된 후 다시 이탈리아 남부로 되돌아가서 틀어박혀버렸습니다 자마전투 한이발과 스키피오 BC 205년 스키피오는 스페인에 이어 이번에는 카르타구로 직접 진격해 가겠다고 월로운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아직 너무나도 젊은 장수가 큰 공을 계속 세우자 원숭미를 중요시하는 로마는 스키피오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껄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월로운은 하는 수 없이 스키피오가 시틸리아로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대신 월로운은 고약한 제안을 했는데 스키피오가 시틸리아에서 스스로 군대를 모집하여 훈련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스키피오는 시틸리아에서 군인들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스키피오는 기병으로 유명한 뉴미디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뉴미디아는 두 명의 왕이 공동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뉴미디아는 스키피오에게 더 이상 카르타고로는 기병을 보내지 않고 로마만을 돕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부 이탈리아에 한입 안에 발을 묶어놓은 채 BC 204년 봄 스키피오는 마침내 아프리카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기병을 약속한 뉴미디아의 왕 중 한 명인 시팍스가 스키피오와의 약속을 어기고 카르타고 편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왕인 마시시사는 200명의 기병을 데리고 스키피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스키피오의 전략은 2만 5천명의 병사와 누미디아 기병 200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카르타고는 2만 명의 보병, 6천명의 기병, 그리고 140마리의 코끼리를 앞세워 스키피오를 맞이했습니다 스키피오는 아프리카로 들어간 첫 해에 카르타고의 제2의 도시인 우티카를 포위 공격했다가 실패하자 불만 좀 지르고 화풀이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스키피오는 다시 누미디아의 왕 시팍스를 다시 설득하여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덕분에 이제 기병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듬해 스키피오는 비옥한 바그라다스 강 유역을 초토화시키며 계속 카르타고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스키피오의 작전대로 29세대부터 44세가 될 때까지 16년간 로마에 머무르고 있었던 한이발은 그때까지 살아남은 1만 5천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로마로부터 카르타고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이발과 스키피오의 운명같은 전쟁인 자마전투가 BC 202년 가을 자마평원에서 맞붙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마전투는 스키피오의 승리로 끝납니다 한이발의 전술을 정확하게 파악한 스키피오가 한이발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술을 펼침으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양측의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이발 측에는 이탈리아의 보병 1만 2천 내지 1만 5천명 마고의 이탈리아 보병 5천 내지 6천명 카르타고와 아프리카 보병 1만 내지 1만 2천명 누미디아와 무어 보병 3천 내지 4천명 누미디아와 무어 기병 2천 내지 3천명 카르타고와 아프리카 기병 2천명 코키리 80마리 스키피오 측에는 5군단과 6군단 보병 1만 내지 1만 1천명 동맹군 보병 1만 2천 내지 1만 3천명 누미디아 보병 5천 내지 6천명 누미디아 기병 4천 6백명 이탈리아 기병 2천명 한이발의 막내동생 마고네와의 일리파 전투에서 코끼리를 무찔러본 경험이 있는 스키피오는 한이발의 코끼리 무대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서 역사를 바꾼 악기 전쟁 이야기 편에 이미 언급했지만 한이발 쪽의 선제 공격을 맡은 코끼리들을 살짝 피한 스키피오는 트럼펫과 같은 악기를 동원해 코끼리들을 화가 나게 한 후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아 코끼리들을 전쟁터에서 완전히 이탈시켰습니다 칸나의 전투 이후 한이발은 계속해서 포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끼리들의 선제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고 누미디아 기병에 도움을 받은 스키피오의 쪽이 한이발의 기병보다 훨씬 더 잘 싸웠습니다 그리고 한이발의 주특기인 포위 공격은 오히려 스키피오가 세 방향에서 한이발의 군대를 포위하면서 한이발의 전술은 아무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한이발에 대한 모든 연구가 끝났다는 듯이 스키피오는 헐헐 나는 전투로 선도했던 것입니다 전쟁터의 풀밭이 피로 미끄러워 싸우기 힘들 정도가 되었을 때 스키피오는 처음에는 투입하지 않고 숨겨놓았던 정해부대 1만 5천명을 투입시켰습니다 그들은 일단 부상자들을 뒤로 옮기고 적군의 시체들을 치운 후 다시 새 방향으로 포위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만 5천명의 한이발의 오랜 군인들은 모두 자마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거기에 이 전투에서 카르타고펠에 참여한 5천명 이상의 군인들이 전사했고 2만명 이상이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한이발은 겨우 도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 쪽의 전사자는 15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시대의 명장 한이발은 사라지게 되고 스키피오는 원로운으로부터 아프리카를 제압한 자라는 존칭을 얻게 되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한이발을 물리친 스키피오에 대해 리틀하트라는 사람은 전쟁의 달인이 더 뛰어난 달인을 만났다고 존평했습니다 로마 원로운으로는 이렇게 가끔 국가의 공이 큰 사람에게 존칭을 바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스키피오에게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를 그리고 로마의 초대왕제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칭을 바쳤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우리 성경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존엄한 황제라는 뜻입니다 로마시대 전 제국의 호적을 조사하게 만든 가이사 아구수도는 바로 로마의 초대왕제 옥타비아누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소금이 뿌려진 카르타고 2차 포이니 전쟁도 1차 포이니 전쟁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1차 포이니 전쟁의 패배에 이은 2차 포이니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카르타고는 스페인과 시칠리아 그리고 사르데냐 등 대부분의 용토를 잃게 되었고 자치는 인정되었으나 군대는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의 침략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카르타고가 가지고 있던 지중해의 모든 패권은 모두 로마에게로 넘어갔으며 10체계 함대 외에 모든 함대를 로마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전쟁의 배상금도 받쳐야 했으며 청소년 100명을 인질로 로마에 보내야 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대의 천재 청소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끌어갔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바벨론의 네보가네살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와 그들에게 갈대한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라 바벨론의 인질 정책이 그만큼 효과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로마가 그리고 이후 19세기의 대형 제국까지 따라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2차 포이니 전쟁까지 로마의 승리로 결판이 난 이후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로마는 마케도니아와의 전쟁도 승리로 이끌어서 그야말로 강대국으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뒤를 이은 4명의 장수들이 세운 헬라의 나라들도 차례대로 모두 로마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원로원 의원 중 한 명인 카토라는 사람은 2차 포이니 전쟁과 마케도니아 전쟁의 승자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를 오히려 고발해서 그의 명예를 땅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고발의 이유는 2차 포이니 전쟁 중 시리아의 왕에게서 받은 전쟁 배상금 500달란트를 스키피오가 착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공금행령이라는 죄목은 누군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데 가장 교묘한 수단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스키피오의 공금행령이라는 죄목의 고발사건은 국가 영웅의 자존심을 한없이 짓발받고 스키피오의 건강까지 악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카토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카르타고가 로마의 속국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취를 행사하는 것에 늘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로원 회의에서 연설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래서 카르타고는 괴멸해야 한다 라고 마쳤다고 합니다 카토가 한 번은 카르타고로 시차를 나갔다가 무화과 열매를 가져와 원로원 회의 중에 시청각 자료로 활용하며 경고성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농사가 잘 되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고 그러면 용병을 사서 카르타고는 또 로마를 공경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나 카르타고가 결국 로마에 의해 신의 저주를 받은 땅임을 드러내기 위해 소금까지 뿌려지면서 멸망하게 된 이유는 원로원 의원 카토의 집요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카르타고는 기병으로 유명했던 그들의 이웃 국가이자 라이벌인 뉴미디아가 로마의 지배하에서 오히려 농업국가로 변신해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6만 명의 용병을 모집해 뉴미디아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먼 나라에 관해서 관대하지만 가까운 나라에 대해서는 늘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예민해지는가 봅니다 누군가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잘 참지만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한국 사람만의 특성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나 카르타고가 이웃 나라인 뉴미디아에 대해 참지 못했던 것처럼 가까운 이웃이나 주변국에 대해서 예민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2차 포이니 전쟁 후 카르타고는 로마와의 강화 조약에서 다른 어떤 나라와도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기 때문에 6만 명의 용병을 구한 것과 뉴미디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려고 한 것은 약속 위반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전쟁 후 체결된 강화 조약을 어긴다는 것은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고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에 대해 로마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카르타고로 진격을 결의한 것입니다 그러자 카르타고가 변명을 하며 로마와는 일절 싸울 마음이 없고 다만 뉴미디아와 감정 싸움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카르타고에게 모든 무기를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카르타고는 순순히 로마가 요구하는 대로 준비했던 모든 무기를 로마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는 잘못을 구하기 위해 로마에 사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개롭게도 그의 빚이 148년 그리스의 코린트에서 로마에 대한 엄청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리스 문화를 존중해왔던 로마는 코린트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는 반란의 싹이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관용으로 제국을 이끌었다고 생각한 로마는 그들의 관용에 대해 반란으로 맞선 코린트를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그리스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려고 준비하던 때에 카르타고의 사절단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코린트의 반란이 카르타고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은 당연합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로 군대를 출동시키면서 카르타고 사절단에게 카르타고를 파괴하고 바다에서 15km 안쪽으로 돌아가 곧바로 배를 띄울 수 없는 곳에 새로 수도를 사무라는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카르타고는 원래 페니키아가 세운 도시로 그들이 바다에서 떨어져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독특한 민족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 조선 말기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상투를 자르느니 목을 치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요구를 가지고 돌아온 카르타고의 사절단은 분노한 카르타고 시민들에 의해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는 농성전에 돌입했습니다 폐를 곧바로 탈 수 없는 곳에 사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의 모든 여인은 머리를 짧게 잘라 머리털을 불화살에 불을 잘 붙게 하는 무기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겨련한 의지를 보여주며 로마와 최후의 결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 농성전이 3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리스 위쪽 마케도니아에도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그 기회에 그리스의 코린트, 마케도니아 그리고 카르타고를 모두 처참하게 짓밟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 코린트의 온 도시가 철저히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모두 노예로 팔렸으며 로마 군인들에게 마음껏 약탈이 허용되었습니다 코린트 도시 전체가 완전히 말살되고 만 것입니다 이후 백여 년이 지나 사도 바울이 코린트의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의 코린트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가 아닌 로마에 의해 완벽하게 새롭게 세워진 로마 스타일의 항구도시 코린트였습니다 때문에 현재 코린트는 그리스의 흔적이 전혀 없는 완벽한 고대 로마의 도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마케도니아의 반란도 로마에 의해 진압되어 그동안 용인해주던 마케도니아의 자치도 빼앗기고 결국 로마의 속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카르타고 불입니다 코린트와 마케도니아의 반란을 진압한 로마는 농성 3년째에 접어든 카르타고에 대해 본격적인 공격에 나서 바다쪽부터 불을 질러나갔습니다 그 불은 일주일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온 성이 불타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폭행당하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모두 붙잡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을 때 예레미야가 묘사했던 무너진 성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공성전 후에 성들의 최후가 대부분 이로 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화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간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야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너부 사라다니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6만 명의 카르타고 주민들 가운데 1만 명이 죽고 5만여 명이 모두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카르타고 전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카르타고는 이후 100년이 지나 윌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재건됩니다 BC 146년은 지구상에서 코린트와 카르타고가 종말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BC 154년 스페인도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코린트와 카르타고처럼 주민들이 전원 학살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렸습니다 결국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시작한 페니키아는 바위 솔로몬 시대 이세벨과 엘리아 시대 알렉산드로스의 두로 점령 로마와의 포에니 전쟁을 겪으며 제3차 포에니 전쟁을 끝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페니키아는 그들이 세운 카르타고와 스페인까지 망하게 되므로 이후 역사에서 페니키아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회복된 것은 고대 전쟁사로만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바벨론에 의해 짓밟힌 성을 제국 페르시아가 그들의 공금으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고 다시 회복시킨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라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식규비수로 너비도 육식규비수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세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예수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느니 왕의 재산 곧 유보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너의 미야 총독이 페르시아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각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때 페르시아의 왕의 허락에 대해 너의 미야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너의 미야는 성벽 재건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너의 미야 12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노예전쟁 로마의 삼두정치 하면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설명되어집니다 제 1차 삼두정치는 윌리우스 카이사르, 폼페이유스, 크라수스에 의한 전제정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 2차 삼두정치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에 의한 전제정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이라는 책을 보면 위에 6명 중 윌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유스,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등장하는데 나머지 3명은 그 많은 영웅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전쟁 쪽에는 큰 공이 없었다고 치더라도 크라수스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웅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그만큼 임팩트가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라수스는 군사면에서는 공을 세우지 못했으나 경제인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어 로마 최고의 갑보로 이름을 낚이기는 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로마 제국의 근간인 노예제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만큼 큰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BC 73년 발생한 이 사건은 트라키아 출신 노예 검투사인 스파르타쿠스가 검투사 74명을 이끌고 산으로 탈출을 시도함으로 시작된 반란이었는데 이후 노예들과 농노들이 합세하면서 그 수가 10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군인들을 보내 이들을 진압하려 했으나 노예들의 기세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그 다음 해까지 계속 이어져가면서 급기야 수도 로마까지 공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여러 곳에서 전쟁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장수들이 전쟁 중이었으므로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더욱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로마는 군사적 재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크라수스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라수스는 8개 군단을 이끌고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출장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갑부 크라수스의 최초이자 최후의 군사적 공으로 기록됩니다 크라수스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들을 동원했으면서도 초반에는 진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BC 71년 드디어 끝까지 버틴 6천여 명의 노예들을 모두 체포하면서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체포된 6천여 명의 노예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아피아가도에 양쪽으로 3천 개씩 십자가를 줄지어 세워 6천여 명 모두 십자가 처형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크라수스의 명령으로 집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정식으로 로마 군인들이 출전한 전투였습니다 이후 신약성경을 보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소아시아로부터 로마까지 탈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노예 오네시모가 마침 로마에 있던 바울을 만남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로마 제국의 노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때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통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동행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노예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고대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로마 군인들과 노예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목숨을 건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유대전쟁 로마의 예루살렘 점령 아수르의 공격에 살아남았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되었다가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은 계속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 멸망하자 예루살렘도 헬라 제국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헬라 제국의 포톨레미 왕조에 이어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던 예루살렘은 셀루커스가 로마와 싸우는 동안 잠시 독립을 쟁취합니다 이때가 바로 유대의 마카비 혁명 시대와 하스몬 왕조 때입니다 그러나 하스몬 왕조의 내분이 결국 내전으로 소용돌이 치게 되자 하스몬 왕조에 의해 유대교로 개종하고 하스몬 왕조의 총리를 맡고 있던 이듬의 가문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트는 나라를 로마에 넘기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BC 63년 안티파트는 로마의 장수 폼피우스와 협정을 맺어 유대를 로마의 속국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총독과 분봉왕이 함께 다스리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는 폰티오스 필라투스, 성경에는 빌라도, 분봉왕은 안티파트의 후손들이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특히 유대 출신이 아닌 헤롯은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며 많은 건축물들을 유대에 세웠습니다 이후 로마가 파견한 총독은 사도 바울 때의 펠릭스에 이어 페스토스, 알비누스 그리고 플로루스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로루스 총독 때의 로마에 받쳐야 하는 세금이 밀리자 플로루스 총독은 예루살렘 성전에 받쳐진 헌금 가운데 17달란트의 금화를 몰수해 세금으로 환원시켜버렸습니다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왜 그렇게 금이 많았을까요?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인구 밀도가 자국 내보다 해외에 훨씬 많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매년 바친 성전세와 1년 3차례 성전을 방문해서 바치는 11조의 액수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성경에는 안디옥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에 유대인들의 집단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장사를 통해 버는 수입은 실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AD 66년 플로루스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에 받쳐진 헌금을 몰수하자 유대는 즉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플로루스 총독이 유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펠릭스에서부터 플로루스 총독까지 4명의 총독은 모두 네로 황제가 파견한 총독들이었습니다 유대의 반란 소식을 들은 네로 황제는 즉시 시리아의 캐스티우스 칼레스 총독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강경한 대응에 캐스티우스 칼레스 총독은 5300명의 보병과 380개의 기병 전사자를 내고 시리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캐스티우스 칼레스 총독은 안티오키아로 돌아가자마자 곧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로마와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하는 유대인들은 젊은 제사장 요세프스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보내 갈릴리를 엄호하게 했습니다 AD 67년 네로 황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시 매우 용감한 장군으로 인정받던 베시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베시파시아누스는 시리아에서 티투스는 이집트에서 각각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데리고 함락작전을 벌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우선 요세프스가 지키고 있던 갈릴리를 공격했습니다 갈릴리는 47일간 버티다가 결국 로마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전투에서 유대쪽의 전사자는 4만 명이었고 포로는 12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요세프스는 베시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가 장차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을 예언하는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되었고 그때 로마군 사령부에 머물면서 요세프스는 그의 역작 유대 전쟁사를 집필했습니다 요세프스와 함께 갈릴리의 지도자였던 요한레스는 예루살렘으로 도망했고 AD 67년에 갈릴리 전체가 로마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레스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군대를 이끌었고 이후 키스칼라로 그리고 키테사로 옮겨가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 사이 로마에서는 다섯 번째 황제인 네로 황제가 자살하고 1년 반 사이에 군인 출신들인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렇게 3명의 황제가 나타났다가 모두 실각되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그의 아들 티투스를 로마로 보내 로마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이 약 1년 반 동안 로마와 유대는 본의 아니게 휴전 상태를 맞았던 것입니다 AD 69년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재개되었을 때에 베스파시아누스는 요세프스의 예언대로 로마의 황제로 추대되어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티투스가 남아서 유대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AD 70년 티투스는 5개월간의 공성전을 거치며 토성까지 쌓아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보물은 약탈당했으며 유대 지도자 요한에서는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사다에서 죽기로 항전했던 유대 전사들도 마침내 AD 73년에서 74년에 모두 점령당했습니다 이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된 이래 두 번째였습니다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당시 성 안에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공성전에서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세프스의 견해에 따르면 전투를 통해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다섯 달 동안 성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전염병으로 혹은 굶어 죽은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난 후 유대인들이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바쳤던 성전세는 유대인세라는 이름으로 로마에 바치게 했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되살아났던 즉 데이치 사장 제도와 재판권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했던 사내들인 공예까지도 강제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군단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티투스에 의해 완전히 암락된 이후 AD 116년 트리안 우수 황제가 파르티아 원정에 나섰을 때 유대가 또다시 반란의 기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AD 130년 하드리안 우수 황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추방하고 유대교를 금화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공식적으로 유대가 문을 닫은 연도는 AD 70년이지만 실제적으로 유대가 전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된 것은 AD 130년입니다 이때 이후로 유대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세계를 떠돌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전쟁 로마의 5대 황제 네로 때의 로마 대화제는 대제국 로마와 기독교의 전쟁이 발발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의 부인은 포파이아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의 보석을 제공하는 장사꾼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대화제 사건에서 유대인들은 포파이아 덕분에 화를 맨했는데 대신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으로 몰리면서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전쟁 즉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벤트에 강한 네로는 온갖 눈여깃거리를 다 동원해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타케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쓰게 하고 개에게 물려 찢겨 죽이게 했다 십자가에 붙잡아 메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놓고 밤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 등 온갖 잔인한 사용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무엇보다도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권의 저자이자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한 사도 바울을 비롯해 사도로 활동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임으로 기독교를 뿌리채 흔들려 했습니다 그 후 기독교는 콘스탄틴 뉴스 황제가 AD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수많은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회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듯이 특히 콘스탄틴 뉴스 황제 직전에 디오클리티아 뉴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의 박해가 극에 달해 교회의 토대부터 모두 파괴되었고 십자가와 성경은 모두 몰수당에 태워졌습니다 교회의 재산 또한 모두 몰수에서 경매에 붙였으며 기독교인들은 법에 의해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소문만 나도 잡혀가 고문을 당했으며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게 하는 의식에 강제로 잡혀가 이를 실행하게까지 했습니다 이때 디오클리티아 뉴스 황제를 포필했던 콘스탄틴 뉴스는 이 모든 것을 함께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콘스탄틴 뉴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와 단둘이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콘스탄틴 뉴스는 로마의 장군인 콘스탄틴 뉴스의 아버지가 영국에 머무는 동안 사랑에 빠졌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후 로마로 돌아가 황제의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콘스탄틴 뉴스와 그의 어머니를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뉴스의 어머니 헬레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콘스탄틴 뉴스도 최소한 기독교인은 아니더라도 어머니를 존중해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여겼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후 콘스탄틴 뉴스는 로마로 가서 아버지 아래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전쟁에 나가 큰 곡을 세우고 로마의 유력한 장군의 자리에 올라 결국은 부정제를 거쳐 정제의 자리 즉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콘스탄틴 뉴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부재의 자리에 있으면서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할 때 모든 것을 참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AD 306년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 약 240여 년간 계속되었던 로마의 기독교 막회 로마와 기독교의 치열한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콘스탄틴 뉴스 황제의 피깃발과 밀비우스 다리 전투 콘스탄틴 뉴스는 어린 시절을 어머니와 함께 영국에서 보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아버지에게로 찾아가서 때마침 벌어진 전투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큰 공을 세워 아버지와 부하들의 신임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워낙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과 서방을 나누어 두 명의 정제와 두 명의 부재가 로마의 통치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뉴스의 아버지 콘스탄틴 뉴스 클로루스는 처음에는 서방의 부재였다가 이후 서방의 정제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동방의 황제는 기독교 박회로 유명한 디오클레티아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AD 306년 갑자기 콘스탄틴 뉴스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콘스탄틴 뉴스는 서방 정제의 아들이기는 했으나 아버지는 황제의 사위로 살면서 낳은 다른 자식들이 건재해 있었고 동방의 정제와 부재도 있는 상태에서 미묘한 위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뉴스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의 부하 군인들은 서방 정제가 죽었으니 서방 정제의 아들인 콘스탄틴 뉴스가 서방 정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들끼리 콘스탄틴 뉴스를 부재가 아닌 서방 정제로 옹립해버린 것입니다 로마는 군대에서 이런 식으로 옹립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두체제 즉 서방 정제 부재 그리고 동방 정제 부재가 무너지고 여기저기서 자신이 황제라고 나서거나 혹은 군대에 이에 황제로 옹립되는 사람들이 등장해 6명의 황제가 한꺼번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콘스탄틴 뉴스는 AD 306년부터 312년까지 약 6년에 걸쳐 경쟁자들을 모두 무찔러야 했고 마침내 단독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6년간의 많은 전투 가운데 마지막 전투가 바로 밀비우스 다리 전투입니다 밀비우스 다리 전투는 AD 312년 10월 27일 콘스탄틴 뉴스와 막센티우스의 전투였습니다 둘 다 아버지가 황제였던 즉 황제의 아들들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막센티우스는 17만 명의 보병과 1만 8천기의 기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콘스탄틴 뉴스는 4만 명의 병력이 전부였습니다 전투의 장소가 테베레강 유역이 되자 콘스탄틴 뉴스는 막센티우스의 병사들을 죽이기보다는 강적으로 몰아 넣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장 앞서서 진리주의하는 콘스탄틴 뉴스에 비해 막센티우스는 가장 뒤에서 전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밀비우스 다리는 길이가 130m 넓이가 8m인 튼튼한 다리였습니다 테베레강 유역에서 전투가 계속되면서 막센티우스의 병사들은 콘스탄틴 뉴스의 계획대로 계속 밀비우스 다리 쪽으로 밀렸습니다 테베레강은 강폭이 좁아 헤엄치기에 충분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센티우스의 병사들은 다리 쪽으로 밀리자 대부분의 병사들이 다리 아래로 떨어지거나 살아남기 위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거운 군장을 한 채 다리 아래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익사했습니다 수영을 해서 겨우 살아남은 병사들은 콘스탄틴 뉴스의 병사들에 의해 전사하는 최후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까지 물에 빠져 죽어 다음 날 시체로 인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 전날 콘스탄틴 뉴스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내일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기독교를 나타내는 x자와 p자를 합친 표시를 병사들이 가진 방패의 글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p 표시의 방패를 든 병사들이 전투에서 승리하자 이후 콘스탄틴 뉴스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공인할 수 있는 기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뉴스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ad 309년 디오클리티아 뉴스의 기독교 탄압 칭령을 철회하고 ad 313년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칭령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공인하고 ad 303년에 디오클리티아 뉴스 황제가 빼앗은 기독교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환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d 313년 밀라노 칭령이 발표되던 해에 디오클리티아 뉴스는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밀비우스 다리 전투의 승리로 말미암아 240여 년 계속되었던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팍스 로마나와 십자가 21세기 오늘날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상은 아마 노벨 평화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벨 평화상은 치열하게 싸운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이 아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사람에게 그 상은 주어집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평화로운 수업시간의 첫 강의는 주로 평화의 기원을 말하며 팍스 로마나를 언급합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국의 주인인 로마가 그들의 속국민들에게 과연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국민들에게 홍보용으로 알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국들은 제국 스스로 지배 질서 논리를 강변합니다 일찍이 성경 속 제국들에 의한 세계 질서 유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 제국 중심의 질서가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평화라고 여겼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들 역시 그들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개편하고 좋아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당시 바벨론은 그들 중심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유대 민족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전 마저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반란 주도자 3천명을 말뚝에 박아 죽이며 페르시아에 복종하게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죽자 반란을 꾀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가차없이 잔인하게 처리했습니다 헬라 제국 중심의 질서에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카르타구와 세발에 걸쳐 전쟁을 했는데 3차 전쟁 당시 카르타구 여인들이 자신들의 머리털을 잘라 무기의 재료로 사용할 정도로 극렬히 저항하자 온 도시를 불태우고 1만명을 죽이고 5만명을 모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르타구 전체에 다시는 농사조차 짓지 못하게 소금까지 뿌렸습니다 팍스 로마라를 가장 좋아했던 로마의 초대왕제 옥타비아누스는 제국의 인구를 조사하여 정확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이유로 임산부까지 제시간에 반드시 고향에 가서 호적하게끔 했습니다 때문에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해산이 임박했음에도 고향에 반드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국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제국의 질서가 아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로 다른 민족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의 질서 곧 제국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꿈꾼 나라는 결국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제국도 세계적이고 제사장 나라도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인간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 돌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에서 끝내 이기심으로 끝까지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평화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팍스 로마나 차원의 평화가 아닌 어떤 한 개인,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닌 시공을 초월한 모든 인류를 위한 평화였습니다